1. 옥비녀 하나. 최희민과 안소예는 동시에 놀랐다. 황진은 자신과 원승지가 빠져나갈 국리를 해보았으나 어려운 일이었다. 단지 희민과 소예를 귀찮지 않게 하는 도리박에 없었다. 오늘은 물러가고 다시 화산파에 무사 5명을 모아서 함께 오행진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그들에게 화산파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5명을 꼽아보았다. 자기를 빼고 귀신수 부부 자신의 수제자 팔방미인 풍란적 그리고 사부 목인청 등이 없다. 온씨의 형제가 분별있게 응대만 해준다면 5명으로 하여금 각각 적을 상백해 해서 그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면 오잉진도 곧 무너질 것이다. 단독 싸움으로 따지자면 온씨의 형제는 그의 적수가 못된다. 황진은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자신의 계책을 숨기고는 지금 당장의 탈출책을 모색했다. 그는 오잉진을 무너뜨릴 사람 중에 원승진은 넣지도 않았다. 그건 그의 무술이 아직 미천하다고 믿어서였다. 원승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른들께서는 이미 제게 성심껏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다고 전부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모자라더냐. 여러분들은 오잉진 이외에도 팔괴진 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저의 안목이 트이게 될까요? 온방위가 대답했다. 좋다. 그건 내가 요청한 것이니 죽기를 두려워 마라. 그리고는 온남양을 향해 외쳤다. 내가 해보여라. 온남양이 한번 손짓하니 15명이 모였다. 온남양의 목소리와 함께 16명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좌충우돌하였다. 이들 16명은 모두 온가의 자손들로 어떤 이들은 온시 5형제의 외손자도 있고 성령파 2대 명수들도 있는데 말하자면 특별히 뽑아서 팔괴진 법을 훈련시킨 자들이다. 황진은 이러한 사정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원사제가 정말 어렵게 됐구나. 저들 5형제만도 힘에 붙일텐데 이제는 16으로 늘었으니. 더구나 저들의 포지는 새 한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이니 그의 실력으로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원승진은 오른쪽 엄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비녀를 잡고 왼손을 가볍게 뻗으며 오른발을 오므리고 왼발을 축으로 갑자기 4, 5번 돌았다. 온시의 형제들은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러나 원승진은 뱀처럼 유유히 돌 수는 있었지만 빠져나오지는 못했다. 그는 금사랑군이 5형제와 대적하다 패배포로가 되었다가 위험으로부터 구출된 후 화산 꼭대기에 숨어서 그날의 앞전고투했던 절경을 떠올리며 고심했다. 그는 그때 취선밀 앞에서는 굴복을 하지 않았었다. 골격은 여전하고 힘도 건재했지만 결국 5행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단지 얼마간 버텼을 뿐이었다. 그는 5형제의 몸놀림과 무술을 떠올리며 연구했다. 그러자 문득 이진법의 비결이 생각났다. 그것은 적이 포위된 후 어떠한 공격도 5사람이 즉각 뒤따라 적이 죽든지 포로가 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5사람의 무술은 서로 도와 막아주고 틈을 서로 보충해주면서 싸우는 것이었다. 금사람군은 5형제가 그날 사용한 무술을 마음속에 똑똑히 기억해놓았지만 생각할수록 이 진법은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몇 날 며칠을 노심초사 와신상담에 나나를 보내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보았지만 결국은 효과가 없는 것들이었다. 5형제 중에서 단 한 사람만 헤쳐도 5행진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만하게도 이러한 하책은 쓰지 않기로 했다. 만약 하책을 쓴다면 그의 근육을 못쓰게 될 것이고 무공도 잃어버려 5행진을 파괴할 방법을 알아낸다 해도 몸소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생각한 것처럼 정정당당히 본령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이른 아침 그는 산길을 한가로이 삼보하다가 풀숲에서 작은 푸른 뱀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뱀은 사람의 기척을 듣더니 곧 또아리를 틀며 고개를 쳐들고는 미동도 않는 것이었다. 뱀의 이같은 형상을 보고 그가 금사랑군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은 그의 행동이 민첩하고 때로는 사나웠기 때문이리라. 더욱이 그는 뱀을 좋아해서 기르기도 하고 독을 빼내어 암살용 독화살을 만들기도 했지 않은가. 그 해에 온 시 형제 중에 온방록의 부인이 독화살에 비명행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화살 끝에 묻은 독 때문이었다. 그는 뱀의 천성을 잘 알고 있었다.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쳐드는 것은 적이 먼저 공격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후에 적의 허점을 틈타 반격하는 것이다. 만약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 극히 적은 예지만 먼저 공격한다.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것이고 머리를 쳐드는 것은 힘을 축적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독이빨로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만일 경솔하게 달려들어 적을 물려고 하면 뱀의 몸체가 길어지고 약점이 노출되어 적이 기세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뱀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천성인 것이다. 금사랑군은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보고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오행진을 파괴한 국리를 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도련히 머릿속이 환해지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행진을 파괴할 방법은 바로 이것 즉 적을 기다렸다가 제압하는 것 후발제인이다. 무림에서는 본래 적을 공격하여 먼저 기선을 잡으라고 강조하지만 이 후발제인은 그와 정반대이다. 근본 방침이 정해졌으므로 그 나머지는 검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금사랑군은 1개월이 못되어 오행진을 파괴할 비법이 모두 생각나 그는 금사비급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다. 그는 이 비급이 사람들의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설사 발견된다 하더라도 아마 수 백년 후가 될 것이며 그땐 온실 형제들도 죽어서 백골진토가 됐을 것이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오행진이 유전되어 장차 그것을 무찌를 사람이 없게 되면 성냥파가 천하를 재패하게 될 그때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XXXX 오 형제는 그가 손을 쓰기를 기다려 그 틈에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그의 몸은 돌면 돌수록 여유 있으면서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는 듯했다. 마침내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는 열분 미소마저 띄우는 것이 아닌가. 오 형제는 아연해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자 앞에는 큰 적이 있는데 이런 집 기억은 장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모두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원승제의 작전임을 어떻게 알 것인가. 첫째는 적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 형제를 혼란케 하여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온방위는 그가 아는 것을 보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배후를 공격하려 했다. 온방호가 급히 말렸다. 둘째 형 진용을 흐트리지 말아요. 온방위는 겨우 참았다. 오 형제는 발을 더욱 빨리 해서 계속 진용을 받고 왔다. 그러면서 원승제가 먼저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 여럿이 공격하건 두 사람이 싸우건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므로 이미 자기는 방어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격만 더욱 격렬해질 뿐이다. 오 행진은 한 사람이 공격해 들어가면 저절로 약점이 노출되어 나머지도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소위 상 생산극인 것이다. 지금 원승진은 움직이지 않고 그의 주인은 완벽하게 포진했다. 오 형제는 달리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다시 얼마 후 원승진은 갑자기 하품을 하더니 땅 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그리고는 양손을 깍지 끼더니 그것으로 베개를 삼고 더욱 유유자적하는 것이었다. 바깥에서 팔괴진으로 포진하고 있는 열여섯 명은 꽤 오랫동안 그렇게 돌고만 있었다. 그들은 점점 지치고 땀을 흘리며 숨이 차서 헉헉거렸다. 그러나 오 형제는 여전히 잘 참고 있었다. 원승진은 생각했다. 너희의 오랜 원수에게 어디 한번 웃음거리가 되어 보아라. 이번에는 몸을 뒤척이더니 등을 위로하고 얼굴을 두 손에 묶고는 코를 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자고 이래 무림의 싸움 중에 이런 일은 없었다. 배를 깔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칼을 댈 것인가. 최이민 소의 청청오니 등은 우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황진은 그가 안고 또 한참 후에 드러눕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적과 대적하는 방법임을 알아차리고는 속으로 탐복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오 형제가 등 뒤로 달려들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운방다른 형세를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손을 들어 신호를 했다. 그러자 운방시 등이 네 자루에 칼을 번뜩이며 원승진의 등을 향해 날쌉게 내리꽂았다. 이 동작이 얼마나 빠르고 날카로운지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네 자루에 칼은 비호처럼 일제히 원승진에게로 달려들었다. 오네 청청 소의 등은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성냥파는 환호를 올렸고 팔괴진의 열여섯 제자들도 일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한편 원승진은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그의 등 뒤로 향했던 칼들은 낙엽처럼 맥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화살처럼 몸을 움직여 손바닥을 한 번 치고는 곧장 온남양의 뒤로 달려들었다. 순간 온남양의 입에서 선열이 뿜어 나왔다. 원승진은 그를 잡아 오행진 속으로 던져버렸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오행진에서 빠져 나 왔는가 조차 똑똑히 볼 수 없었다. 다만 포진밖에 열여섯 명은 재빠르게 오행진으로 달려들었다. 이내 장막을 이루려고 원승지가 여기서 한 번 휘두르고 저기서 한 번 휘둘렀다. 네 번 휘두를 때마 다 열여섯 제자들은 그에게 대접조차 못하고 오히려 진용을 흐트러뜨렸다. 온정등은 비교적 신중히 대항했지만 그 역시 원승지를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오행진 팔괴진은 즉시 대온 란에 빠지게 됐다. 진중에는 적은 보이지 않고 원승지 혼자만 왔다갔다 할 뿐이었다. 온시의 오형제는 괴성을 지르며 손과 발을 빠비 움직여 제자들을 진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원승지는 거기서 그들에게 손을 뻗어 이중으로 포진하는 것을 허용하더니 왼손 장지로 온방시의 급소를 매섭게 찔렀다. 온방시가 그걸 피하는 바람에 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배경 실색하였다. 그는 네 자루의 칼을 원승지의 가슴으로 겨냥했다. 원승지는 피하지도 않은 채 손사락을 온방시의 목 밑에 성기열을 향해 내뻗었다. 칼은 원승지의 가슴 앞에서 떨어졌다. 장지는 이미 온방시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다. 성기란 북두칠성의 첫째 별에서 넷째 별까지의 네 별이다. 여기서는 북두칠성의 네 별 모양의 점을 이루는 것. 온방사는 그의 강철지 팡이 발풍 반타에 온 힘을 다해 원승지의 오른쪽 헛벅지를 향해 던졌다. 원승지는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 지팡이는 지붕 위에 있으니 찾아오시지요. 오 형제는 입으로 짓거리면서도 손놀림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제자 한 사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온방사는 크게 놀랐다. 이 지팡이가 원승지에게 적중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그때의 정황으로 보아 전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비 밀무기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가 사용한 것은 가느다란 옥비녀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 지팡이로 원승지 저놈을 결단내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의 무술은 신기에 가까웠다. 그는 경황 중에도 한 걸음 내딛고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사형 조심해요. 지팡이의 엿새는 대단해서 원승지를 향해 맹렬히 지나갔다. 온방단은 그것을 간신히 잡아서 세우느라고 쨍! 하는 소리를 냈다. 원승지는 이때를 틈타 온방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왼손으로 상대방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옥비녀를 든 채 그의 두 눈을 찔렀다. 온방호는 급히 물러나 면서 그의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눈을 막았다. 그러나 원승지는 그에게서 불과 세자 정도 앞에 섰다. 그리고는 여전히 옥비녀로 너대찰의 공격을 받았다. 그의 채찍은 너무 길어서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편장관급 라고 불리울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는데 온방호는 옥비녀가 번득이며 자기 눈에서 떠나지 않는 데다가 연속적으로 두 차례나 눈꺼풀을 찔리자 그만 혼비백 사나였다. 그는 비로소 옥비녀의 지독함을 알았다. 두 번째 공격에도 또 뒤로 물러났다. 그는 그만 채찍을 놓쳐버린 것이었다. 두 손으로 눈을 더듬는 사이 몇 대나 더 얻어 맞았다. 뒤로 피하는 순간 그의 폐부에 통증을 느껴여다. 이전에 온방호는 예의 그 채찍을 가지고 온추에서 열두 거인을 맞아 물리친 일이 있었고 또 수십 년간 그의 명성이 쇠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한 어린 소년의 옥비녀에게 패하였으니 정말이지 창피스러웠다. 보는 사람들도 매우 놀랐다. 황진은 어린 사제의 이 같은 활약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도 그의 손씨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이기에 자뭇 의아해 했다. 그의 무예는 정말 색다르군. 보아하니 화산파일 것은 아니야. 그의 무예는 드넓고 광활해. 최희미는 미칠듯이 좋아했고 소에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온이와 청청도 내심으로는 매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원승진은 견고한 포진을 무너뜨리고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이제 기선을 제압했으니 착착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는 화산파의 복고장 법을 쓰고 왼손은 옥비녀를 들고 금사비급의 금사추법을 썼다. 이것은 신검선원 목인청이 직접 가르쳐 준 것이다. 비록 절반만 익힌 것이지만 금사랑군의 비법을 쓰니 온시 오형제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온방호를 공격한 다음 몸을 돌려 온방이를 공격했다. 온방다른 사태가 위급해지자 휘파람으로 신호하여 제자 한 명을 밀어냈다. 온방산 또한 손발을 모아 진중의 제자를 밀어냈다. 이제 그곳엔 몇 명만이 남았다. 오형진 또한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승진은 온방이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다. 오형제로 하여금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온방인은 어깨를 겨냥했고 온방산은 지팡이로 원승진의 배후를 공격했다. 동시에 온방다른 왼쪽으로 공격해왔다. 온방인은 비록 왼쪽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진법에 따라 공격을 펼쳤다. 그러나 팔괴진은 이미 무너졌다. 오형진 또한 와해됐다. 그런데도 오형제는 여전히 진법에 따라 사력을 다해 대항했다. 온리가 원승진을 보니 그는 오형제의 포위 안에서 분주히 몸을 놀리고 있었다. 몸가짐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여 바로 금사랑군이 오형진에 포위되었을 때와 같아 보였다. 다시 보니 자기가 밤낮으로 연무하고 있는 정부처럼 보였다. 흰옷을 휘날리며 싸우는 것을 보니 마음속은 더없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하랑하랑 당신 당신이 마침내 왔군요. 그녀는 소리치며 앞으로 나가려 했다. 청청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오니의 눈은 확실히 젊은 원승진을 응시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청청의 가슴으로 푹 쓰러졌다. 이때 원승진은 갑자기 태어올라 오른손으로는 옥비녀를 머리에 꽂고 왼손으로는 대청의 대들보를 잡은 채 몸을 돌려 그 위로 올라갔다. 오 형제는 바삐 몸을 놀리다가 적 원승지가 보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놀라고 있을 때였다. 머리 위에서 수십 개의 비밀무기가 날아왔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온방상과 온방신은 점표의 급소를 맞아 땅에 쓰러지는 중이었다. 온방달은 얼른 몸을 구부려 피했다. 원승진은 이번엔 또 동전을 날렸다. 온방달은 그의 쌍창 미룬 요구. 구름이 빽빽하면 비를 내린다 를 휘두르며 동전 몇 개를 막아냈다. 그런데 갑자기 쌍창에 무엇이 달라붙더니 움직이지가 않았다. 그는 깜짝 놀라 떼어내려 했지만 그것이 떼어지기는 커녕 쌍창이 오히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뒤로 물러났다. 원승진은 곁에 서서 손에는 쌍창을 들고 있었다. 온방시의 가죽 채찍은 여전히 창머리에 매달려 있었다. 원승진이 소리쳤다. 자 봐라. 이 한마디와 함께 쌍창을 옆으로 비껴날리니 마루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의 정면으로 꽂혔다. 두 개의 기둥은 와지끈.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지붕도 푹석 내려앉았다.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은 급히 마루 밖으로 몸을 피했다. 당시 목인청이 원승지에게 검술을 가르쳐줄 때 검을 던질 때는 나무에라 던지게 하곤 했다. 목상도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검술이라고 칭찬했는데 이제 보인 것은 그 검법의 변형이었다. 황진은 그가 화산파의 검법으로 기둥을 두 동강 내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원사제 비천식용으로 해봐. 원승진은 미소를 띄면서 대답했다. 감시 사부님의 가르침을 잊겠습니까. 대사형께서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온방단은 다시 한 번 놀랐다. 내 형제가 모두 쓰러진 것이었다. 원승진은 발을 돌려 황진 곁으로 와서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빼어 소예에게 돌려주었다. 온방단은 자기파의 천하무적 오행진과 팔괴법이 이 애송이에게 순식간에 추풍나겹처럼 휩쓸리자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갈라진 기둥의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 이 원수를 갚기는 힘들 것이다. 이대로 홀가분하게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두 손을 들어 황진을 가리켰다. 황금을 모두 가져가시오. 최희민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땅바닥에 황금을 모두 집어주머니에 넣었다. 성령파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으나 누구 하나 막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방금 원승제의 활약을 보고는 모두들 간담이 서늘해져 전의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온방단은 온방이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이미 풀어져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원승제의 점표에 급소를 받아 계속 피를 흘리는 중이었다. 그냥 놔두었기에 온몸이 이미 마비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세 명을 살펴보니 그들 역시 급소를 맞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배운 바에 의하면 매력을 천천히 가다듬으면 된다는데 지금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원승제의 급소 공격은 매우 특춘하였던 것이다. 온방단은 몸을 돌려 청청을 바라보니 아음 속의 분노가 더욱 끓어올랐다. 청청은 자신이 원승제를 응원했음을 온방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큰 할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온방단은 마음속으로 그를 꾸짖었다. 이 교활한 계집. 이 일이 수습되면 내 너희 두 계집을 어미 다스리리라.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놈에게 가서 내 할아버지의 구조법을 알아오너라. 청청은 곧장 원승제에게로 가서 축소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큰 할아버님께서 당신께 내 할아버님의 구조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큰 할아버님의 요구이지 저의 요구는 아닙니다. 원승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열려고 하자 황진이 가로막았다. 원사제. 그대는 정말 흥정의 도를 모르는군. 이런 진기한 상품을 가지고 어째서 값을 높이지 않는가. 그대가 값을 어떻게 부르든 사람들은 들어줄 것일세. 원승제는 속으로 대사형이 성냥파에 대해 유감이 많으며 또 이번 기회에 보복을 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사부가 항상 말하던 것을 떠올렸다. 사람의 용서를 받으려면 사람을 용서하라. 청청이 와서 구조법을 물었고 금은 이미 돌아왔는데 구태여 온 씨 형제들을 사경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사형의 뜻이 이러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대사형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황진이 말했다. 온가는 이 지방의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다. 그들은 세력을 믿고 날 뛰어서 구조 내 지방의 원성이 자자하다. 내가 사제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들을 치료해주면 은전을 잃게 되니 그들에게 치료비를 받아내자는 것일세.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쓰자는 것은 결코 아니야. 온가에게서 피해를 받은 농민들을 구제하자는 것일세. 내 생각이 어떤가. 원승진은 성냥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 이 온가를 원망했던 것을 생각해냈다. 좋습니다. 이곳 농민들이 온가에게 피해를 많이 본 건 저도 압니다. 대사형 어떻게 할까요. 황진은 주멀거리며 주파나를 튕겼다. 최희민과 소예는 황진의 이러한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원승진은 대사형에게 매우 공손했고 황진의 행동은 너무나 진지했으므로 감히 웃을 수도 없었다. 성냥파 사람들은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업었다. 다만 청청이 소리를 죽이며 웃었다. 황진이 입을 열었다. 원사제 한 사람 구조하는데 백미 사백석을 받도록 하게. 백미 사백석. 아무렴 백미 상등품 사백석으로 모래나 썩은 쌀이 섞이어도 안되고 속임수를 써서도 안되네. 내 사람이니까 천육백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황진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대답했다. 사제 그대는 계산에 신경 쓸 것 없네. 한 사람의 백미 사백석이니 진정 천육백석이지. 최희민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황진이 운방다를 향해 한마디 했다. 내일 아침 백미 천육백석을 준비해서 이 지방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천육백석이 준비되면 나의 자제는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오. 운방다른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말했다. 한시가 급한데 대체 어디 가서 그 많은 쌀을 구한단 말이오. 우리 집 창구에는 불과 칠팔십 석의 쌀이 있을 뿐이오. 치료비는 깎아줄 수 없소. 사백석을 가져오면 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시 사백석이 준비되면 또 한 사람을 치료해주겠소. 또한 1년 후에라도 준비된다면 원사제는 요동 운남에서라도 달려와서 치료해줄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운방다른 생각했다. 사형제가 급소를 맞았으니 적어도 하루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될 것 이니 굳혀요.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 있겠 는가. 황진은 그의 신중을 꿰뚫어보고 말했다. 사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전문가이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 화삼파의 점열법 점열은 뜸질할 극소의 먹으로 점을 찍는 데서 유래되었음 이에 아니고서는 본래대로 수족이 민첩하게 되지도 않으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물론 눈이 침침해질 것이오. 따라서 모두 5,6년 후에나 회복될 것이오. 운방다는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알고 어금니를 깨물며 말했다. 좋소. 내일 아침 쌀을 준비해놓겠소. 그러자 황진이 이를 받았다. 큰 사형의 수단은 정말 좋으시군요. 흥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오. 다음에 다시 거래를 하게 되면 많은 가르침 부탁합니다. 운방달은 그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소매를 털며 일어났다. 원승진은 온유와 청청에게 절을 한 후 말했다. 그럼 우리도 내일 봅시다. 원승진은 그들 모녀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4명은 황금을 챙겨들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머무는 농가로 발길을 돌렸다. 소예가 국수를 말아왔다. 4사람은 맛있게 먹으며 대승을 자축했다. 황진이 국수를 들면서 말했다. 원사제 나는 전에 사부님이 한 젊은 제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리고 둘째 형 귀신수 부부가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지. 그런데 이제 나 이 32 다 되어 장본인을 이렇게 만나니 감개무량하군. 사제의 무예가 이렇게 출중하니 둘째 형과는 승부를 가리기가 어려울 것 같군. 우리 화산파의 장례는 자네의 두 어깨에 달려있네. 자술이 없으니 국물로라도 축배를 드세.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대접을 들어 국물을 후루룩 다 들이마셨다. 원승진은 황급히 일어나 국물을 마시고는 말했다. 소재는 오늘 요행으로 인해 승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대사형의 칭찬은 과찬이십니다. 자네의 겸손과 걱정하는 마음은 무림의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네. 자 어서 드세. 그는 몇 번 젓가락을 놀리다가 희민에게 말했다. 내가 원사숙만큼 무예를 닦으려면 아마 일평생이 걸릴 것이야. 최희민은 원승지가 온가에 대항하여 순식간에 저들의 오행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탐복하고 있던지라 사부의 말이 떨어 지자 도련 무릎을 꿇고 원승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작은 숙부님 제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승지는 급히 몸을 굽혀 대답했다. 원 별 말씀을. 우리 대사형의 무술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데. 황진이 웃으며 거들었다. 나의 무술이 원사제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야. 그나마 내가 저 희민이를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워낙 내 성미가 급해 놔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다네. 그러니 자네가 맡아준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원래 황진은 최초선의 체면을 봐서 최희민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질이 부족하여 열을 들으면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또한 황진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성격과는 처음부터 맞을 리가 없었다. 황진이 무예를 가르칠 때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했다. 황진은 제자가 얼빠진 짓을 하면 할수록 그를 놀려주었다. 최희민은 사부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 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다. 황진이 풍자적으로 놀려대도 그는 자기를 칭찬하는 줄만 알았다. 무술을 가르치는 것이 이러하니 자연히 무예를 성취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후에 원승진은 그의 숙부 최초산의 목숨을 버려 구해준 은덕을 생각하고 또한 그가 소예의 연인인 것을 알고 소상히 지도해 주었다. 최희민은 비록 자질이 부족하여 많은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매우 큰 진보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황진과 원승진은 일어나자마 자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한거하니 온방달의 서신을 들고 와서는 빨리 오셔서 봐달라고 했다. 황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들 소식 한 번 참 빠르구나. 우리가 머무르는 곳까지 알아내다니. 네 사람이 온가에 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이 보였다. 성 안에서 백미를 지고 들어와 첩첩이 쌓아놓은 것이었다. 온방달은 밤새도록 사람을 시켜 구주성에서 쌀을 사들였던 것이다. 구주는 절동의 큰 도시로 매우 부유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1600석의 쌀을 사들이자니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쌀값 또한 뛰어올라 수백 량은 은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온방달은 황진에게 보여준 후 한 가만히 식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온가의 성격이 이처럼 변해둘까 하고 수군거렸다. 황진은 온방달이 정말로 쌀을 모은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어 다시는 그를 놀려대지 않았다. 5년간 당신이 쌀을 모아 빈민을 구제하다니 앞으로 자손대대로 복이 내려질 거요. 여기 마침 새로 지은 노래가 이드니 한 번 들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아름답진 않았지만 가사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원승지가 듣고 나서 한마디 했다. 사형 방금 부르신 노래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 내게 그런 재주가 있겠나 이 노래는 추망 휘하에 있는 이안 공자가 지은 노래라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더 했다. 이 또한 이 공자님의 대작이군요. 그는 늘 고통받는 백성을 잊지 않으니 진정 대오거리오 영웅입니다. 원승지는 천육백석을 다 헤아리기도 전에 온가 내 사람에게 가서 모조리 치료를 해 주었다. 그들은 밤새 혼절에 있어 기력은 이미 쇄약하였고 안색 또한 나빴다. 정말 싸제들입니다. 황진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백미 천육백석을 준비했으니 그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지요. 그러나 성냥파의 명성은 크게 올라간 것 아니요. 이 거래는 사실 그대들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요. 그들은 한마디의 반박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황진이 남은 쌀을 다 헤아리고 나서 다시 빈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자 이제 우리도 갑시다. 원승지는 청청과의 이별을 생각했다. 그들 모녀는 이미 온가와 사이가 나빠졌으니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황진과 상의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청청이 그의 어머니를 껴안고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승지오라버니 원승지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러지? 그때였다. 쏴 하고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청청의 뒤로 네 자루의 칼이 뻗쳐왔다. 사방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온방시가 문 뒤로 피하자 펑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쾅하고 닫혔다. 청청이 울부짖었다. 할아버님이 우리 엄마를 독살하려고 그래요. 원승지가 급히 몸을 돌려보니 온의의 등 뒤로 이미 칼이 꽂혀있었다. 원승지는 크게 놀랐다. 그리고 화가 나서 손을 뻗쳐 칼을 빼내려고 했다. 황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뺄 수 없어. 빼는 즉시 죽을 거야. 온의의 상처가 깊어 이미 구하기 어렵게 됐음을 보고 즉시 그녀의 두 급수를 눌러 고통이나 가시게 해주었다. 온의는 얼굴에 열분 미소를 띄며 말했다. 청하 피해라. 나는 나는 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간다. 내 아버지 옆에선 아마 나를 기만하는 무리도 없을 것이다. 청청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온의가 원승지에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어. 원승지가 말했다. 백모님은 저희들 모르는 무엇을 숨기시는 것 같은데 그에게 유서가 없었느냐 내게 남긴 말이 없었느냐고 무술 도보를 남기셨습니다. 어제 저녁 오행진을 파괴한 것은 그가 남긴 무술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신해서 금사랑군의 원한을 갚은 셈입니다. 그가 내게 남긴 말은 원승지는 묵묵부답이었다. 온의는 크게 실망하였다. 그는 연자탕을 마시고 기력을 잃었는데 그 국은 내가 그에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나 정말로 정말로 난 모르겠어. 원승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하숙부도 천상에서 모든 것을 아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의 죽음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이제는 너무나 늦었어. 청청이 울부짖었다. 엄마 아버진 벌써 아셨을 거예요. 엄마도 역시 연자탕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죽었잖아요. 아버지도 그때 아셨을 거예요. 그는 그는 정말 알았을까. 어째서 내게 오지 않았을까. 유서조차 남기지 않고. 원승지는 그녀가 죽음에 임박해서 이 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좋을지 몰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이미 흐트러지고 두 손이 축 처지는 것을 보자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었다. 금사비급 속에 증보지도에 온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는 황급히 그 지도를 꺼내면서 말했다. 백모님 이것 좀 보세요. 오니는 두 눈을 모아 크게 뜨고 지도 위에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이것은 그의 글씨야. 그녀는 낮은 소리로 다시 그 아래 글을 읽었다. 보물을 얻는 사람은 절강성의 구조에 있는 성냥 오니를 찾아라. 오니를 찾아라. 그것은 바로 나야. 황금 천만양으로 보답하라. 또 그 아래 두 줄로 쓰여있는 글씨도 읽었다. 이제 천하를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이 또한 어찌 쉬웠으랴. 재물을 중히 여기고 이별을 가벼이 하면 우한을 만나 크게 후회하리라.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원승지의 소매를 붙잡고는 말했다.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나는 그에게로 가는 거야. 그가 있는 곳으로. 원승지는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자 오니가 호련히 눈을 뜨더니 또 한마디를 했다. 원상공 내 그대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네. 자네는 반드시 응해 주어야만 하네. 백모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들어드릴게요. 첫째 나를 그의 곁에 묻어 달라는 것이야. 둘째는. 둘째는. 둘째는 뭐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피부치라곤 딸자식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 너희들. 손으로 청청을 가리키더니 호련히 숨을 몰라 쉬었다. 그리고는 두 눈이 감기더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청청은 그녀의 어머니 위에 엎드려 통곡을 했다. 원승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다. 황진과 안소의 최희민은 원승진 가 그녀에 대해 내 우친절하고 또한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도 참혹했기에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이때 청청이 어머니의 시신에서 손을 떼던 이 칼을 빼들고 닫혀진 대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너희들. 우리의 아버지를 죽이고 또 어머니를 죽였으니 내가. 내가 너희의 온가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원승진은 청청에게로 다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청아. 그들은 정말 악독해. 그러나 그들은 너의 외조부잖니. 청청은 소리지르며 몸을 뒤틀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원승지가 급히 그녀의 허리를 잡았으나 이미 그녀는 기절해버린 후였다. 청아. 청아. 황진이 옆으로 오면서 말했다. 서둘지 말게. 마음이 너무 상심했을 뿐이야. 그리고 품에서 약속을 꺼내어 불에 태우더 니 그녀의 코 가까이에다 대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천천히 깨어났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의 시신을 물끄러 니 바라보았으나 말이 없었다. 청. 어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여기서는 내가 머물 수 없어. 청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승지가 온이의 시신을 둘러 매자 다섯 사람은 온가의 대문에서 일어났다. 원승지는 몇 걸음 가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마당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감한 이식을 나눠주고도 백미가 가득 쌓여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았다. 그걸 수십 마리의 참새가 쪼아먹고 잇었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마치 그 아는 폐가와도 같았다. 황진은 최희민에게 한마디 했다. 이는 오십냥을 우리들이 묵고 있던 농가에 갖다 주고 그들에게 오늘 밤 안으로 이사하라고 일러두어라. 최희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째서 오늘 밤 안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성령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는 어쩌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해. 내 생각에 농가의 사람들 이 저들의 오행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최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겠군요. 하고 수긍했다. 내 사람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길을 떠났다. 심혈의를 가다가 문득 길 옆에 부서진 사당을 보았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지. 우리를 소나 끌어가고 닭이나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보지는 않겠지. 물론이지요. 그들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이 부인의 시신을 어떻게 한다. 땅속에 묻어야 하나. 아니면 매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만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칼에 찔려 죽은 시신이기 때문에 관청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우리야 두려울 것 없지만 번거롭긴 하겠지. 그의 말 속엔 땅속에 묻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청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님은 꼭 아버지 곁에 묻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의 묘는 어디에 있지. 청청은 말을 못하고 원승지를 바라보았다. 화산에 있어요. 내 사람은 놀란 얼굴을 했다. 원승지가 토를 달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금사랑군 하설의 선배예요. 황진과 하설이와는 서로 나이가 비슷했다. 그가 무림에 나왔을 때는 이미 금사랑군의 위세가 대단했을 때였기에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 말했다. 내게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게. 황백도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황진이 청청에게 한마디 했다. 그는 나의 사제인데 내가 나를 백부라 부르는 것은 당치 않아 그저 대형이라 부르게. 최희민은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녀를 고모라 불러야 하나. 청청은 다시 말했다. 황대사형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최희민은 청청을 힐끔 쳐다보며 생각했다. 제기랄 이 계집애는 뻔뻔스럽게도 황대사형이라고 부르는군. 제기랄. 황진이 청청에게 다시 말했다. 어머님의 유언이 아버지와 합장이고 하시니 우리도 역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지. 그러나 화산은 여기서 천리 길이고 시신의 운반도 어려워. 그리니 시신이 화산에 도착한 샘치면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뭐라고요. 화산은 험준하고 또한 올라갈 수도 없어. 시신을 운반하기란 더더욱 어렵고.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아버님의 유고를 옮겨와 합장하는 방법도 있지. 그러나 아버님의 시신은 이미 기렬에 안장돼 있으니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온당치가 못해. 안 그렇겠니. 청청은 그의 말도 일리가 있음을 알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생각으로는 어머님의 시신을 여기서 화장해서 그 재를 화산으로 가져가 안장하면. 청청은 사실 내키지는 않았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 말에 동의했다. 사람들은 잡초를 모아 온위에 시신에 불을 질렀다. 청청은 어릴 때부터 옹가에서 백안시 당했었다. 비록 사촌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비위를 맞추어 주긴 했으나 그녀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시신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원승진은 사당에서 기와 통을 찾아내어 온위에 시신이 탄재를 담아놓고 두 번절을 하였다. 백모님 천상에서라도 마음을 놓으세요. 제가 화산으로 모셔다가 편안히 합장해 드릴게요. 황진은 그 일을 마치고 원승제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강서 구강으로 황금을 가져가야 하네. 층왕이 사람을 보냈을 터이니 말일세. 원사제가 그 황금을 빼앗은 공로는 정말이지 대단한 일이었어. 청청이 끼어들었다. 저는 이 황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만일 두 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정령 일을 망쳤을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는가. 만약 황대사형께서 친히 호송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도중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뭐 뭐라고. 최희민이 약간 어리둥절해 하자 황진은 우두며 그들에게 말했다. 원사제와 한항자 별일 없다면 함께 구강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원승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경으로 가서 사부님을 뵈려고 합니다. 또한 최숙부도 만나야 하고요. 대사형께서는 어쩌시렵니까. 사부님의 신변을 생각하는 원사제의 마음에 탄복했네. 더구나 이번에 성냥파를 크게 대파시키고 이름을 떨쳤으니 그 정의로운 마음으로 백성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정신을 이어간다면 앞날에 큰 행운이 뒤따를 것이야. 부디 몸조심하게. 원승진은 숙연해지면서 대답했다. 사형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원제 벽혈건 김용홍김 김성구. SM 1109. 제 두 권. 이 남장여인. 나는 그대와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작별이 내. 한항자 부디 몸조심하고 돈을 벌면 어머님께 비석이나 세워드리게. 그는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는 길을 떠났다. 최희민 또한 그에게 이별을 구했다. 원승진은 그들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숙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청청은 뼈로통하니 입이 한껏 나와 있었다. 왜 쫓아가서 손 좀 흔들지 그래요. 원승진은 이 갑작스런 말에 몹시 당황하였다. 그녀가 대체 왜 그러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청청의 목소리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그렇게 미련이 남고 이별하기가 섭섭하면 얼른 따라가 보세요. 가분히 비꼬는 말투였다. 원승진은 그제서야 그녀가 무엇을 때문에 토라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내가 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셨다랬어. 그냥 그런 사이일 뿐이야. 그 후 우린 같이 자라왔고. 청청은 더욱 화를 내며 돌을 접어들더니 계단을 향해 마구 던지기 시작했다. 돌에 부딪힐 적마다 불꽃이 이리저리 튀었다. 그럼 혼담까지 오고 간 사이겠군요. 그리고 아까 오행진을 쳐부술 때 하필 이면 왜 다른 무기도 아닌 그녀의 옥비녀를 쓰셨죠. 내겐 비녀가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녀는 자기의 머리에서 옥비녀를 뽑아 분지른 다음 땅에다 팽개치고는 발로 질끈질끈 밟아 대었다. 원승진은 그녀가 일부러 소동을 부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하고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면서 왜 나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죠. 원승진은 그 말에 대답하기가 무척 난감했다. 내가 언제 얼굴을 찌푸렸어. 원승진의 말이 변명으로 들렸는지 그녀는 계속 말을 했다. 그녀의 어머니라. 좋지. 원영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해도 주고 귀여워해줬으니까. 난 불행하게도 그런 어머니마 저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던 그녀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원승진은 계속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앞으로의 일이나 상의해보자. 원승진의 말을 듣고 청청에 창백한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뭘 상의해요. 원영은 당신 동생 소외나 찾아다니고 나같이 불쌍한 여자는 방방곡곡 헤매면 될 뿐인데요. 원승진은 속으로 계속 어떻게 이 아가씨를 안심시킬까 하고 생각하였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청청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유골을 담은 반지를 안고 벌떡 일어나 휑하니 앞으로 걸어갔다. 어딜 가지. 무슨 상관이에요. 청청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원승진은 할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청청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승진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 놀려댔으나 그녀는 통 입을 열지 않았다. 금화성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우선 숙소부터 정하였다. 청청은 시장에 가서 남자 옷을 한 벌 사들고 와 남장을 하였다. 원승진은 그녀가 급히 나오느라 수중에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주머니에 얼마의 돈을 슬쩍 넣어두었다. 그런데 청청은 돌아오자마자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가 넣어주었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 그날 밤 그러니까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남몰래 한탕을 한 것이었다. 한 부자집에 들어가 500여 냥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다. 다음날 금화성에는 이 소문이 쫙 퍼졌다. 원승진은 이미 그녀가 한 짓으로 추측하고 은연중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가 화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숙제거리였다. 듣기 좋은 말로 애원해볼까. 그렇게 하면 뭔가 어색할 것이다. 아니면 그녀를 버리고 돌보지 말까. 하지만 처녀를 이 강호에서 혼자 나다니게 한다는 것도 그렇다.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고 금화성을 떠나 다시 의무로 갔다. 청청은 조용히 앞장을 서고 원승진은 여전히 입을 담은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30여리를까지 가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두 사람은 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오리도 채 못 가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원승진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으나 청청은 귀찮다며 한사코 쓰지 않았다. 그리고는 경공을 써 계속 내달렸다. 부근에는 집도 절도 없었다. 원승진은 서둘러 그녀를 뒤쫓아가 우산을 건네주었으나 그녀는 이번 애도 우산을 받지 않았다. 청청 우리는 형제지간이야. 의형제를 맺을 때 앞으로 생사를 같이 하자고 했으면서 왜 이럴 땐 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청청이 그 말에 기분이 좀 누그러졌는지 픽 웃었다. 내게 무턱대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면 싫어요. 단 한 가지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서 말해봐. 한 가지가 아니고 열 가지라도 괜찮아. 좋아요. 오늘부터 원영은 그 아가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절대로 만나선 안 돼요. 만약 내 말을 들어준다면 화낸 것을 사과하겠어요.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소의 모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 언제고 보답해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고개를 내져울 수도 없어 원승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한동안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청청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난 원영이 여전히 그 소의 동생을 잊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청청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은 척 계속 모퉁이를 달렸다. 그러다 정자를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갔다. 원승지가 따라 들어갔을 때 그녀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날씨가 더운데다 옷이 얇아 빗물이 옷 속까지 스며들어 눈이 아주 보기 흉했다. 청청은 창피해하면 서도 여전히 울적한 얼굴로 정자 기둥에 기대어 서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날 놀렸어. 날 놀렸다구요. 원승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내가 언제 놀렸지. 그리고는 자기의 웃옷을 벗어 그녀에게 익혔다. 그는 우산이 있었기에 옷이 많이 젖지 않았었다. 도대체 청청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소예 동생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만나선 안 된다는 거지. 소예가 금을 받고자 하여 어머니를 죽게 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소예를 탓할 수만도 없잖아. 그는 여칠선생 등 강적과의 싸움은 그래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아가씨의 변덕을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느꼈다. 청청은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계속 울어댔다. 얼마 후 비는 그쳤으나 청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울면서 그녀는 슬며시 원승지를 훔쳐보다가 원승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더 운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다. 그래 내 눈물샘이 얼마나 깊은지 두고 보자. 원승지는 마음을 굳히면서 그녀를 외면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발 하나가 들어섰다. 자세히 보니 그는 젊은 농구였다. 노파를 부축하면서 들어온 것이었다. 노파는 병에 걸렸는지 계속 쿨룩거렸다. 농구는 아들이었다. 노파는 계속해서 뭐라고 묻고 있었다. 청청은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울음을 그쳤다. 이 방법을 써봐야겠다. 무언가 생각한 원승지가 속으로 싱긋 웃었다. 얼마 안 있어 두 모자가 나간 뒤 청청이 비가 그친 것을 보고 막 나가려 했을 때 원승지가 갑자기 외쳤다. 아야. 아이고 아야. 청청은 깜짝 놀라서 뒤돌아 보았다. 원승지가 배를 움켜잡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때 원승지는 혼원공을 사용해 이마에서 콩알만한 땀방울을 흘려내리게 하였다. 청청이 놀라서 물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원승지는 대답 대신 손의 혀를 막아 버렸다. 청청이 그의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것을 알고는 더욱 놀라와 했다. 왜 그래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원승지는 신음 소리까지 내었다. 그러자 청청이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청청 아무래도 쉽게 나아질 병같지 않아 니 내 걱정 말고 혼자 가요. 왜 갑자기 아픈 거예요. 청청이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난 어릴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은 남이 화내는 것을 보면 발병하곤 해요. 만약 나에게 누가 화를 내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곧 슬퍼지게 되고 또 배가 아프게 돼. 아이고 아야. 아파 죽겠네. 게다가 너의 다섯 할아버지와 결투를 해서 많은 힘을 소비했으니. 난 난. 청청은 다급해졌는지 두 손으로 그를 끌어안고는 가슴을 열심히 문질렀다. 원승지는 그녀에게 안기며 몹시 부끄러워했다. 청청이 흐느끼면서 중얼거렸다. 승지형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않을게.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계속 아픈 척하지 않으면 그녀는 나를 경박하다고 하겠지. 이왕 시작해 버린 일을 중도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 머리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난 살아나지 못할 거야.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잘 좀 묻어줘. 그리고 나의 사형에게도 알려주고.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그럴듯하게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웃음 이나와 참으려니 힘이 들었다. 죽으면 안 돼요. 원영은 몰라요. 나는 화난 척했을 뿐이에요. 나는. 나는 원영을 좋아해요. 만약 원영이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나도 따라 죽을 거예요. 아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여자로서의 온순함을 느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이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청청은 그가 정말 죽는 줄 알고 그를 더욱 힘있게 껴안았다. 형 죽으면 안 돼요. 원승진은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솜처럼 푹신푹신한 그녀의 가슴에 몸을 파묻었다. 그러자 그동 안정신이 혼미해졌다. 내가 일부러 화를 내본 건데 정말 인 줄 알았어요. 마침내 원승진은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아프다고 한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야. 정말인 줄 알았어. 청청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는 이를 악물고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는 상기된 얼굴을 감싸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깐 날 좋아한다면서 내가 없으면 자기도 못한다 해놓고 왜 또 저러는 거지. 원승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뺨을 어루만지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청청은 한편으로는 당황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어 벌써 안소예에 대한 질투심을 잊어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 부끄러워하며 가는 도중 내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간혹 눈이 마주치게 되면 얼굴이 빨개져서 동시에 곧머리를 돌려 마주침을 피했다. 그러나 둘은 속으론 행복해했다. 그래서 그 몇 십리기를 마치 구름 위에서 걷는 것처럼 가볍게 걸었다. 이날 밤 그들은 의무에 도착하여 청청이 먼저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원승지도 따라 들어갔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뻔뻔스럽게 왜 사람을 쫓아다녀요. 귀찮게 쓰리. 원승진은 뺨을 만지면서 말했다. 배 아픈 것은 가짜였지만 여기 아픈 것은 진짜야. 청청이 겸연적은 듯이 웃었다. 만약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면 날 때려요. 두 사람은 이제 전처럼 사이가 좋아졌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몇 마디에 기를 주고받은 다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길을 떠나면서 청청은 그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유고를 보았느냐고 물어왔다. 원승진은 상세하게 그가 어떻게 승량이를 길들였고 또 어떻게 동굴에 들어가 유고를 보고 어떻게 대철합을 발견하고 어떻게 지도를 발견하고 또 장충구와 대머리가 밤을 이용해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오히려 당했다는 것까지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청청은 소름이 끼치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장충구는 넷째 할아버지의 제자이며 참으로 악독한 사람이에요. 또 대머리는 둘째 할아버지의 제자고요. 다섯 할아버지들은 매년 정월 16일이면 몇 명의 제자들을 시켜 뭔가 찾아오라고 하셨죠. 누구를 찾는 것인지 무엇을 찾는 건지 모두가 행동이 이상했어요. 물론 나에겐 한 번도 알리지 않았어요. 다만 돌아온 사람마다 모두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아마 못 찾았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 바로 아버지의 행방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저 세상 사람이 돼서도 계략을 써 사람을 죽이셨다니 참으로 훌륭하시군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원영이 온가 형제들을 혼내주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두 눈으로 직접 보셨으니 지금쯤 엄마는 아버지를 만나 모두 말씀드렸겠죠. 참 아버지의 필적 좀 보여주세요. 원승진은 지도를 꺼내 그녀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이니 당연히 청청이 가져가야지. 청청은 필적을 보면서 다시 상심하는 듯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송강에 이르자 청청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형 우리 남경에 가서 형의 사부님을 만나 뱀 후에 보물을 찾아 나섭시다. 원승진은 이상하여 물어보았다. 무슨 보물? 청청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이 지도를 증거지도 라 칭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보물을 얻는 사람은 어머니에게 금 10만량 을 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는 궁전의 물건인데 그 안에 금은보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건 그렇지만 우린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그의 마음은 온통 사부님을 만난 후 보다 거지를 위해 복수해야겠다는 일련뿐이었다. 청청이 다시 입을 떼었다. 지도가 있으니까 보물을 찾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원승진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에게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 있겠어. 청청 당부하겠는데 제발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 말에 청청은 토라져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다음날 길을 떠날 때 청청이 말했다. 난 단지 츠망의 황금 2천량을 가진 것뿐인데 이렇게 호들갑더니 당신의 큰 사형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츠망은 왜 그렇게 인색하지 모르겠어. 원승지가 대답했다. 츠망이 어떻게 인색했어. 난 그를 만나봤어. 그는 정의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는 천하의 백성을 위해 고통을 참으며 절약하는 참으로 훌륭한 대장구야. 이 2천량의 황금도 정당한 곳에다 써야 하는 것이니 이르면 안 돼. 청청은 그 말을 받았다. 그래요. 만약 우리가 츠망에게 황금 20만냥 심지어 200만냥 또는 300만냥을 바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이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원승지는 좋아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청청 난 참으로 어리석었어. 청청이 나를 각성케 해주었어. 그러자 청청이 그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원영이 후에 날 욕하지만 않으면 돼요. 원승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엄청나다는 금은보화를 찾 아침왕에게 바치면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구제될까. 두 사람은 길가에서 지도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다. 그들은 지도 가운데에 빨간 동그라미를 주시했는데 그 옆에는 미국 공관청이라 줄을 달아놓았다. 두 사람은 또다시 주의 깊게 보면서 보물은 미국 공관청의 방 아래쪽에 있어. 만약 남경에 가서 미국 공관청을 찾기만 하면 방법이 생길 거예요. 미국 공관청은 서달 대장군의 호예요. 그는 이 나라의 제일가는 공신이기 때문에 찾기도 쉬울 거예요. 원승지는 그녀의 말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대장군의 공청은 너무 커서 경비도 엄할 뿐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그걸 파헤쳐야 하니 참으로 힘든 일이야. 그러자 청청은 지금 아무리 궁리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남경으로 간 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며칠 후 원승지와 청청은 남경에 도착해서 공청을 찾아갔다. 그곳은 돌로 쌓은 성으로 천하제일의 웅장한 모습이었다. 예태조가 여기에서 대국하여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곳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참으로 태평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비록 난세를 만났어 은하 당대의 휘황찬란함을 잃지 아니했다. 두 사람은 숙소를 정한 뒤 큰 사형 이말한 주소로 사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부재중이라 수소문을 해서 사부목 인청이 안경공청으로 간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안경공청 어디로 갔는지는 남병의 연락 담당자조차 알지를 못했다. 이로 인해 원승지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영역했다. 이를 간파한 청청은 심부름꾼을 불러 위국공관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심부름꾼은 모른다며 남경에 어디에 위국공관청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청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물었다. 위국공은 이 나라에 제일 가는 공신인데 어째서 공청이 없지. 심부름꾼은 있다면 혼자 가서 찾아보세요. 전 남경에서 태어나 40년 동안 살았는데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곤 투덜거리며 나갔다. 두 사람은 남경에서 7,8일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원승지는 안경공청으로 가 사부를 찾겠다고 하자 청청은 우린 이미 남경에 있으니 아무래도 정확하게 찬찬히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5,6일간을 찾아보았다. 어떤 사람은 서달대장군의 자손은 영락 황제때 정국공으로 책봉되어 듣기에는 지금 북경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대장군이 돌아가신 후 중산왕이라 책봉되었고 현재 남경종산에 중산왕료가 있다고도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수비공청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공청이란 데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수비공에 가서 조사해보았는데 지도 위에 그려진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날 밤 원승지와 청청은 배 한 척을 빌려 진해하에서 배놀이를 했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청청의 아버지는 이 지도를 얻었지만 보호 물은 찾지 못했어. 그러니 이 일은 참으로 추측할 수 없는 일이야. 청청은 원승지의 그 말에 대해 아버지는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금은 모아가 적은 수량이 아니니 당연히 쉽게 얻을 순 없었겠죠. 라고 했다. 원승지는 아쉬움이 남긴 했으나 내일 한 번 더 찾아보고 만약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하면 그냥 떠나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청의 생각은 달랐다. 3일간 더 찾아봐요. 원승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아 청청 말대로 하지. 3일 더 좋고 5일 더 좋아. 내가 봄을 찾는 걸 싫어하는 줄 안아보지. 호수에는 노래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물결 속에선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오는 듯했다. 이러한 훌륭한 풍경은 원승지는 물론 청청 역시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 얼굴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배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형 우리도 아가씨를 불러 노래 들으면서 마시죠. 원승지는 청청의 그 같은 주문을 듣고 어이없이 하는데 뱃사공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여기에 온 신사분들 중 아가씨를 부르지 않은 손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승지는 손을 내져었다. 필요없어. 필요없어. 그러나 청청은 웃으면서 물었다. 유명한 아가씨는 누구죠. 그러자 뱃사공이 말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아가씨로 말할 것 같으면 보곡경 유유시의 동소환 이항군이라든가 모두 다 미녀이면서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 부릅죠. 청청이 그럼 그 중 유유시의 동소환을 불러주게 라고 청하자 뱃사공은 혀를 내밀며 말한다. 이 신사부는 아마 남경엔 처음 오셨나 보죠. 이들 유명한 아가씨가 사귄분들은 왕손이나 저명한 선비들이어서 장사치들은 금과 은을 산더미처럼 갖다 준다 해도 만나줄깐데 어떻게 맘대로 불러와요. 그러면서 뱃사공은 다시 물어왔다. 여기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많이 있는데 둘 불러드릴까요. 좋아요. 불러주세요. 청청이 말했다. 잠시 후 한 척의 배가 다가왔다. 거기엔 두 명의 아가씨가 타고 있었는데 이쪽 배로 건너와서는 원승지와 청청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다. 원승지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인사치대를 하였으나 창피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청은 앉아서 머리만 끄덕거렸다. 이들 두 아가씨 중 한 명은 피리를 들어 절기령을 불렀는데 참으로 듣기 좋았다. 또 아가씨는 청청에게 도련님 우리 둘이 합창해서 괘자를 불러드릴 테니 피리를 부실래요. 라고 물어왔다. 그러자 청청은 좋다. 고 말했다. 그들이 놀이에 넋을 잇고 있는데 문득 한 척의 배가 그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하하 웃으면서 좋아좋아.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세 명이 이들의 배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청청은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난 그들을 쏘아 보았다. 올라온 사람을 보니 세 명 중 한 사람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삼십여세로 가느다란 눈과 눈썹과 함께 얼굴 색깔은 두 아가씨보다도 훨씬 하얘 보였다. 뒤에는 두 명의 하인이 있었는 대등 뒤엔 빨간 글씨로 총독보라고 쓰여있었다. 원승진은 일어나 두 손을 모으며 예의를 갖추었고 두 아가씨도 절을 하였는데 청청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미안하오 미안하오. 라며 선실로 걸어들어가 거만을 부리며 안았다. 원승진은 그에게 예를 갖추면서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 아가씨가 말했다. 이분은 공양총독부의 마도령입니다. 진해하의 유명한 공자님이시죠. 마공자는 원승진과는 수인사도 하지 않고 호색한 눈빛으로 청청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고는 말했다. 당신 어느 극단에 있소? 피리를 아주 잘 불던데 왜 나를 뒷바라지하지 않지? 하하 청청은 그가 자신을 극단 단원 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싸우려 했다. 그러자 원승지가 청청에게 눈치를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내 동생이오. 우린 남경의 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 이죠. 마공자는 또 웃으면서 어떤 친구를 찾아요. 오늘 나를 만나나와 친구로 사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자 원승지도 언짢았는지 되물었다. 귀하는 총독부에서 무슨 일을 하시오? 그는 웃음을 띄면서 대답했다. 총독 마대감님이 내 숙부요. 이때 마공자가 타고 왔던 배에 있던 비단옷을 입고 코수염을 기른 사람이 이쪽 배로 건너오면서 물었다. 공자님 그분의 피리소리가 좋으세요. 원승지는 차림새로 보아 그가 마공자 신변을 돌보는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양경정 이들과 얘기해봐요. 마공자는 그렇게 말했다. 자칭 양경정이라 는 사람은 내내 하면서 원승지와 청청에게 말했다. 마공자님은 공양총독부 대감의 친족하일세. 친구로 사귄 것은 대단한 일이야. 그는 한꺼번에 천금도 주는 분으로 인색한 분이 아니야. 만약 누가 이분과 사귀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고맙게 여겨야 한다. 마대감님은 이 조카를 제일 귀여워하시며 자기 친자식보다 더 잘 때 해주셔. 만약 그와 사귈 생각이 있다면 마공자님의 댁으로 갑시다. 원승지는 그 말에 청청이 화를 낼까 봐줘 봐심했는데 청청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강변으로 나갑시다. 라고 마하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반응을 보고 마공자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였는데 청청은 그를 피해 노래 부르던 아가씨를 그쪽으로 대령한 것이었다. 원승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청은 일어서면서 마공자를 보고 이 아가씨들과 배사공에게는 온양을 주고 싶은데 하자 마공자는 급히 말했다. 당연히 내가 내야지. 내일 와서 받아가요. 청청이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하이는 이미는 온양을 책상 위에다 놓았다. 잠시 후 배는 강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청이 말했다. 아 중요한 것을 놔두고 왔어요. 가지고 올게요. 라고 했다. 그러자 마공자는 내가 하인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겠소. 그런데 아우는 어디에 사시죠? 라고 물어왔다. 청청이 대답했다. 난 태평문 부주산에 있는 저를 빌어 살지요. 그런데 이 물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양경정은 마공자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를 따라가요. 이자를 놓치지 말고. 마공자는 청청을 향해 그럼 친구 우리 함께 갑시다. 라며 그녀의 어깨를 껴안으려 했다. 청청은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오지 말아요. 마공자는 정신없이 양경정에게 말했다. 경정 만약 이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어 네 여자도 그의 미모를 따라가진 못할 거야. 천하에 이렇게 예쁜 남자가 있다니. 오늘 내가 이자를 만난 건 참으로 조상께서 은혜를 베푼 거야. 라며 세상 감탄에 맞이 않았다. 그러나 청청은 형 우리 갑시다. 라고 하며 원승지의 손을 잡고 가버렸다. 마공자가 눈짓을 하니까 네 명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납질러 가면서 청청과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녀는 그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청청과 원승지는 위곡 공관청을 찾기 위해 성내를 쏟아녔기 때문에 길엔 익숙해져 있었다. 원승지는 그녀가 산길로 가는 것을 보자 그녀가 그들을 살해하려는 저희가 있음을 눈치챘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다급해진 원승지는 청동생 우리 마공자와의 장난은 이제 그만두고 여숙으로 돌아갑시다. 며 만류했다. 그러나 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혼자 가세요. 그러자 뒤따라 오던 마공자는 기뻐서 그래요 당신 혼자 돌아가세요. 라며 얼른 끼어들었다. 원승지는 한숨을 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여숙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부주산의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군.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어느새 이들은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이때 마공자가 헐떡이며 말했다. 다 왔나요? 청청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미 도착했어요. 마공자는 깜짝 놀라며 속으로 이 묘지에서 뭘 하지? 라고 자문했다. 양경 정은 일이 좀 이상하게 돼간다고 느꼈다. 그러나 자기 편엔 4명이 있고 우예가 뛰어나 이들 둘과 싸워봤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이 장난 그만하고 모두 함께 공자님 댁으로 가 술 한잔 마시면서 노래나 몇 곡 부르는 게 어때? 이에 청청은 코웃음을 쳤다. 이때 원승지가 소리쳤다. 어서 달아나요 화내지 않고 지내면 이런 일은 흔치 않을 거야. 그러나 상황을 모르는 마공자는 이봐 힘들어 죽겠어. 나 좀 도와주시오. 하며 청청 쪽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으려 했다. 청청은 몸을 돌려 원승지에게 형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동쪽을 가리켰다. 원승지가 후다닥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순간 등 뒤에서는 쏘아 소리가 남과 동시에 마공자의 머리는 이미 땅에 굴러떨어져 내려왔고 거기선 선열이 벌겋게 흘러내렸다. 양경정과 두 아이는 놀라서 넋을 잃었으나 청청은 한꺼번에 한 명씩 차례로 그들을 모조리 죽여 없앴다. 원승지는 한 사람을 죽인 이상 나머지를 살려놔봤자 후한을 남기는 일이라 믿어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청청은 칼을 마공자의 옷깃에다 닦고 나서 하하! 하고 웃었다. 원승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런 사람은 한 번 혼내주고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나무한 것 같지 않아. 청청은 눈을 크게 뜨면서 조용히 말했다. 난 화를 풀지 못하겠어. 우리가 호수에서 피리를 불면서 재미있게 노는데 이 자들이 와서 다 망쳤으니 죽일 놈이죠. 원승지는 속으로 단지 소란을 피우고 기분을 좀 망쳤을 뿐인지 죽일 정도는 아니었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공자는 세력을 빙자하여 사람을 놀려 나쁜 짓도 많이 했으니 그녀가 아무나 살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은 죽여도 되니까 죽였다 치고 앞으로 아무나 죽인다면 그땐 정말 끝장이야. 청청은 혀를 낼릉거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체를 풀밭으로 밀어 넣은 후 숙소로 돌아가려 할 때 원승지가 갑자기 그녀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누가 온다? 하며 급히 무덤 뒤로 몸을 숨겼다.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동서쪽에서 누가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무덤 뒤에서 지켜보니 양쪽엔 양 10명의 패거리들 이 등불을 밝혀들고 서 있었다. 쌍방이 갈수록 가까워지자 동쪽 사람들은 손뼉을 세 번 친 후 잠시 있다가 두 번을 또 쳤다. 서쪽 사람들도 세 번을 치고 따라서 두 번을 치더니 함께 모여한 무덤 앞에서 합류했다. 둘이 앉아있는 곳과 그들과의 거리가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을 수 없었다. 청청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원승지가 그녀를 제지했다. 그러면서 원승지는 손으로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한참 동안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호와 사방에서 소리가 나며 무덤 옆에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렸다. 원승지는 청청의 팔을 잡고 경공을 써 그 사람들이 있는 무덤 가까이까지 갔다. 다행히 바람소리가 그치지 않아 무리들은 그들이 와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청청은 속으로 그는 역시 기계가 있는 군자이구나. 그러나 너무 융통성이 없다. 고 단정했다. 이때 이들은 그 무리들과 아주 가깝게 있어서 목소리가 좀 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길파의 여러 형님들께서는 먼 길을 오셔서 또 우릴 도와주시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옆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사부님께서 한 달 동안 병고에 시달려 일을 원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만숙부를 모시고 우리 시비 제자들이 왔습니다. 민선생님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요. 목소리가 쉰 사람이 말했다. 용대감님의 병이 빠른 시일 안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끝나면 운남으로 가서 용대감을 찾아뵙겠습니다. 최풍검 만사형의 검술은 천하의 이름 이난분이신지라 우리는 만사형께 행차하신 데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목소리가 가느다란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정청파는 민선생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원승진은 잠시 놀랬다. 왜냐하면 전에 사부님이 천하의 검술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미골련화산정청 등이 무림의 4대 검술파라고 말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사파의 인재들은 모두 무술에 뛰어났고 각기 검술에도 독특한 자기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기타 소림 무당 등은 학술적 체계는 있었지만 검술에는 앞에 사파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만씨라는 사람은 자칭 취풍검이라 하고 또한 정청파의 고수라 하니 필시 검술은 뛰어날 것이다. 그런 그가 천리길 이곳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두 사람이 몇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손뼉을 쳤다. 이들도 역시 손바닥을 쳐서 대답하였다. 잠시 후 세 무리의 사람이 왔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한 무리는 산시성의 도대산 청량사의 스님들이었는 대심력대사가 지휘해 왔다. 또 한 무리는 절민지방 해안의 해적들로 27도의 총맹주인 정기훈이 이끌고 왔다. 나머지 한 무리는 섬서지방 태백산 태백파의 삼 형제들이었는 대이들 사병광 사병문 여강삼 등은 삼영웅이라 불렀다. 원승진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이 여겼다. 이들은 무림에서는 제일 가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갑자기 이 남경 땅에 모이게 된 것일까 그는 민선생이라는 자가 계속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필경 그가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청치의 층 벌써 이들의 행동이 수상함을 깨닫고 원승진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이들의 무술이 보통이 아닌 것을 보고 만약 조금만 소리를 내도 저들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기에 숨을 죽이고 관망하기로 했다. 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사형 사형들께서는 첫 일을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 저 민자와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가 엎드려 절하였다. 사람들이 말했다. 민영 이러지 마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시오. 노상에서 다른 사형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칼을 뽑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잠시 후 민자와가 입을 열었다. 며칠 내에 곤륨파의 장시밀과 아미파 화산파의 몇몇 사형들도 도착할 것입니다. 누군가 물었다. 화산파에서도 오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기쁘군요. 헌데 누구의 제자가 오지요. 원승진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알고 싶었는데 과연 누굴까. 신권무적 문화의 몇몇 사형들입니다. 원승진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둘째 사형의 제자들이 겠군. 그가 또 물었다. 민영께서는 귀대감 부부와 교분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부부의 도움만 있다면 간사한 초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자화가 말했다. 귀씨 부부 같은 분들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큰 제자 맥엄화와는 좀 알고 있을 뿐입니다만. 누군가 또 물었다. 맥엄화. 그렇다면 산동의 일건부치룡 무영자 말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원승진은 화산파도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필시 정당한 일을 터 이니 인연이 닿으면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민자화의 말이 들려왔다. 선영이 살해당하고 형제들이 10년간 살해범을 찾아다녔지만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었소. 그런데 다행히도 태백산의 사군중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형을 살해한 범인은 바로 초씨였다고이오. 만일 선영의 원한을 갚을 수 없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오. 말투는 분노에 가득 찼으나 탁.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무기로 힘차게 친 것 같았다. 한 사람이 물었다. 초공례는 강호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금융강은 지금까지 명성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야했겠습니까. 사군중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답니까. 사뭇 의심스러웠다. 민자화는 사실 형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했다. 사군중은 선영께서 산동에서 겪으신 공경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었고 또 증거도 있으니 심력대사께서는 의심치 마십시오. 이번엔 다른이가 말했다. 초공례는 남경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 문의 기반도 단단하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록 금융강의 무술이 뛰어나다 고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지방의 무례한일 줄 모르니 이번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습니다. 저 혼자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내일 오후에 대공방에서 주연을 마련할 것이니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까지 민자화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대방의 눈에 띈지도 모르니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저의 집으로 오셔서 문 앞에 있는 하인에게 오른손의 중지와 약재 새끼손가락을 들어 신호하시면서 조용히 강우의 기계로 칼을 뽑아 도와주겠소라고 하십시오. 이는 금융강과 구별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믿었다. 도와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으나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신호로 상대방의 신분을 밝히고자 했다. 우리들은 또 이자성 장원충 등이 관군과 싸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람들이 돌아가자 원승지와 청청은 그제 서야 한숨을 내쉬었다. 청청은 너무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어서 발이 저릴 정도였다. 원형 우리도 내일 놀러갑시다. 구경가는 것은 좋지만 내 말을 들어야 해. 소란을 피우면 절대 안 돼. 누가 소란을 피운다고 했어요. 내가 만약 장난을 친다면 형하고 치지 다 른 사람하고는 치지는 않아요. 다음날 마공자가 피실되었다는 소문이 남경에 쫙 달렸다. 원승지와 청청은 하루 종일 여숙에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마치 거리에 선비들처럼 차려입고 대공방으로 갔다. 커다란 등이 달인 큰 집으로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갔다. 집은 꽤 컸으나 벽은 오래되었고 계단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으며 대문은 새로 수리한 듯 했으나 여전히 퇴색한 모습이었다. 원승지와 청청은 대문 앞으로 다가가 세 손가락을 내밀면서 말했다. 강호의 기계로 칼을 뽑아 도와주겠소. 장삼을 입은 사나이가 계속 인사를 했고 그 옆에 거한이 그들을 안내했다. 차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 원승지와 청청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 나 일러주었다. 그는 말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명성이 자자한지라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청청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이름은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많이 들어봤다고. 점점 손님이 많아지자 그는 속으로 이 두 사람은 젊으니 반드시 사부가 따라올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신뢰하오. 라고 말하고는 다른 사람을 시중하러 갔다. 원승지와 청청은 연회가 열리자 한쪽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런데 그들 옆에 선도파의 제자들이 동석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술이 한창 돌아가자 민자환은 술상마다 다니며 인사를 했다. 그가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 자세히 보니 약 30대의 사람으로 손에 힘줄이 튀어나왔으며 걸음걸이로 보아 무술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는데 아마도 사형의 죽음으로 연일 울었던 타딜이라. 이 사람은 형제간의 정이 매우 두터워 정말 존경할 만하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으로 보아 금융방의 세력 또한 적지 않을 것 같다. 민자환은 계속 절을 하며 술을 권했다. 술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후 배인지라 그에게 연상국실거렸다. 민자화가 술을 청한 후 정조하자 한 제자가 급히 달려와서 귓속말로 몇 마디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뛰어나갔다가 잠시 후 점자는 세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 원승진은 민자화의 기색으로 보아 이들의 세력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자세히 쳐다보았다. 제일 먼저 들어온 자는 학자풍의 옷을 입었으며 등 뒤엔 장검을 차고 있었다. 눈은 위로 치켜 올라있었고 걸음걸이는 거만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두 번째는 거한이었으나 상당히 성실해 보였다. 세 번째는 23세가량의 여자였는데 미인이었다. 민자화가 크게 말했다. 내 형께서는 이렇게 제 시간에 오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그 선비가 말했다. 민형의 일인데 제가 안올리 있습니까?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하 이 사람이 둘째 사형의 제자 매검하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만하게 굴까? 이럴 때 매검하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두 명을 더 데리고 왔소. 이는 나의 셋째 사제 유배생과 나의 삼의 손중군이오. 전부터 오정수 유배생과 손중군의 명성은 들은 바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다. 그의 이유는 그녀의 별명이 비천마녀 인데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자화는 십력대사 태백사명 정기운만 리풍 등을 차례로 소개했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한창 술이 돌아가고 있을 때 하인 하나가 빨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민자화에게 주었다. 민은 곧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걸 감추려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초영감은 참으로 대단해.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오시다니. 내형 당신들 이 도착하자. 그도 역시 곧바로 소식을 전해왔어요. 내검아는 초청장을 받아 읽었다. 거기엔 초공예올림이라고 쓰여있었다. 다음 안을 보니 민자화 십력대사 태백사명 등의 이름과 함께 여기에 모인 고울의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죄다 적어 놓았다. 게다가 내검아의 이름까지 적어 놓았는데 먹물도 채 마르지 않았다. 초청장에는 적혀있는 명단의 사람들을 내일 오후 자기 집에 다가연해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내검아는 초청장을 탁자 위로 내던졌다. 초영감의 소식통은 대단하군. 우리의 무의애가 비록 보잘 것이긴 하지만 그와는 한번 겨뤄봐야겠군. 민자화가 말했다.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디 있지. 들 어우라고 해라. 하인이 나가자 사람들은 술 마시기를 멈추고 문쪽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곧 하인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긴 옷을 입은 30세가량의 사내였다. 저희의 사부님께서 여러분들이 남경에 오셨으니 내일 집으로 오셔서 얘기나 나누자고 하시며 모셔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내검아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초영감이 잔치를 열겠다고. 이어 초청장을 가져온 사람에게 말했다. 어이잔의 이름이 뭐지. 그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공손하게 대답했다. 나이벼입니다. 초영감이 우리를 초청하다니 무슨 흉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부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심입니다. 흉말은 그럴듯하군. 옛날에 초공예가 민대형의 대형 민대감을 살해할 때 너도 그 자리에 있었느냐. 사부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은 한편으로 선배님들에게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며 한편으론 민대감께 사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민대감께서 아량을 베푸시어 이번 일을 성사시켜주셨으면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검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용서를 빌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번 일엔 사부님께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명문대파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봐 그래서 손준군이 그 소리에 벼랑간 소리쳤다. 허튼 소리하지마. 사형이 물으신 것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느냐 하는 점이야. 나이벼가 대답했다. 저는 그때 아직 어려서 사부님을 모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부님은 정직한 사람인지라 아무나 죽이진 않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민대감은 마땅히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냐. 그녀는 갑자기 비호처럼 달려나가 칼로 나이벼의 가슴을 쳤다. 깜짝 놀란 나이벼는 철문사를 사용하여 간신히 그녀의 일격을 막아냈다. 원승지가 속으로 외쳤다. 아니 오른손도 피해야지. 그에게 말해주기도 전에 나이벼가 하고 소리쳤다. 동시에 그의 팔이 잘려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일어섰다. 나이벼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기절은 하지 않았다. 그는 왼쪽 솜에 옷을 찢어서 오른쪽 어깨를 싸매고 땅에 떨어져 나간 팔을 주었다. 그리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한동안 누구도 입을 떼지 않았다. 손중근은 칼에 묻은 피를 닦아 낸 후 칼집에 넣고 무표정하게 자리에 가앉았다. 그의 칼 솜씨는 훌륭한 것이었으나 모두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상대방이 누구이든 초청장을 전하러 온 사람인데 이처럼 가혹하게 한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닌자화조차도 너무 놀라서 칭찬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손중근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닌자화가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흉포한 것을 보면 그의 사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만리풍이 대답했다. 당연히 가야지요. 가지 않으면 우릴 없인 여길 거야. 그러자 정기훈이 말했다. 우리가 오늘 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초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였으며 금영방이 어떠한 계략을 꾸며놓고 있으며 술과 음식에 독을 넣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닌자화가 대답했다. 그 말이 맞아요. 내 생각엔 그들이 엄하게 경계를 할 터이니 몇몇 사형들 이 다녀오셔야겠어요. 만리풍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닌자화는 술 한 잔을 따라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가 한 잔 올려 성공을 축소하겠소. 연애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원승진은 손짓으로 청청을 불러 만리풍의 뒤를 따르자고 했다. 이때는 이미 초경 때인지라 그는 여숙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길 모퉁이를 7,8번 돌아 어떤 큰 집에 다다르자 재빨리 숨어 들어갔다. 원승진은 그의 동작을 보고 감탄했다. 과연 취풍검이라 할 만해. 두 사람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문틈 사이로 들려다보니 방 안엔 3명이 있었다. 그 중에 50대 노인이 있었는데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주름 많은 이마를 찡그리고 있는 눈매로 보아 아마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이별은 어떤가. 나형은 몇 번이나 기절을 했는데 지금은 출혈을 멈추었어요. 원승진은 둘의 대화를 엿듣고 그 노인이 바로 초공예임을 알았다.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사모님 우리 편을 몇 명 풀어 집 주위를 순찰시킵시다. 저들이 와서 엿볼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초공예는 탄식했다. 엿고나마나 마찬가지야. 난 결정했다. 내일 오전 너희들은 사모님 3의 사제들을 서주의 외가로 모셔라. 사모님 상대방이 비록 강하지만 낙심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편은 남경에 있는 사람만도 이 천여 명인데 모두 함께 한 목숨 바쳐 싸우면 상대는 적수가 안 되겠지요. 초공예는 또 다시 탄식했다. 민이 초청한 사람들은 모두 무술이 뛰어난 자들인데 만일 우리 사형들이 그들과 맞서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일 뿐이야. 어이. 내가 죽은 후 사모님을 잘 모시게. 사뇌와 사제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는 눈물까지 흘렸다.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모님의 무술 역시 강남제일의 위력인데요. 설사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패배당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나형을 제외하고는 아직 24명이 남았어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사모님은 항상 각질을 유람하시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민의 친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모님의 친구들을 당하겠어요. 당시 나의 성격이 강하고 난폭하여 이번 에이런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야. 자네들에게도 살인은 당연한 일을 터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장이야. 원승지와 청청은 매우 슬퍼하며 생각했다. 초공예는 그리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미우치고 있구나. 잠시 후 한 제자가 말했다. 사부님 무슨 일이냐 사부께서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피신해 계시면 되잖아요. 대장부는 안 돼 당대의 영웅이신 사부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할까 봐 그래 영웅은 무슨 영웅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 그러나 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금융강의 맹주가 훌쩍 떠난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살라고 내일 아침 모두 이곳을 떠나라 나 혼자 그들과 대항하겠다 두 제자는 재빨리 입을 모았다 저희들은 사부님과 함께 여기에 남겠습니다 초공예가 화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부의 말을 거역할 셈인가 너희는 사모님을 도와서 옷을 챙겨라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빨리 떠나야 해 두 사람은 내 하고 대답했으나 몸을 움직이진 않았다 초공예가 말했다 좋아 가서 모두 모이라고 해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다 이때 맞은 편 쪽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원승지와 청청은 급히 벽 쪽으로 숨었다 한 명은 말리풍이었고 또 한 명은 손중군이었다 원승지는 전에 그녀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하여 벌을 주려 했었다 청청 넌 움직이지 마 여기 있어 청청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말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원승지는 미소를 짓고 말리풍과 손중군이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 손중군의 옆을 슬쩍 지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았다 손중군은 초공예에게 정신이 팔려 이어서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원승지는 청청에게로 돌아왔다 청청은 그가 손중군의 칼을 훔치는 것을 보고 그리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청청에게 그것을 주며 말했다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은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계속해서 20여 명이 들어왔는데 가장 늙은이가 4,50세 가량이었고 가장 젊은 사람이 16,7세 정도였다 아마 모두 초공예의 제지인 듯 싶었다 그들은 초에게 절을 하고 서 있었는데 모두 분노하는 기색이었다 초가 입을 열었다 난 어릴 때 숲에서 자랐지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게 되었다 원승지는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들 이 자기 사부의 과거를 모르고 잊었구나 하고 여겼다 초공예가 한숨을 내쉬었다 원수들이 찾아올 것이니 그들과의 과거 일을 말해주겠다 당시 나는 쌍용강에 있었다 그런데 산동으로 관인의 임무를 부여하들어 가려면 쌍용강을 경유해야 하는데 마침 돈이 떨어진 친구들 이 숲속에서 강도질을 하자고 모의했다 탐관오리를 만나면 아주 좋아했지 그들은 은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1백 명의 행인들을 강탈하는 것보다 나았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관인들을 호의하는 사람은 무공이 뛰어난 자들이었는데 그때 그 자가 바로 산동길람의 운송사업계 두목인 민자엽 바로 민자화의 형이었지 원승지와 청청은 놀랐다 쌍방의 오해는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초공예는 강탈하려고 하고 민자엽은 그를 호의하려고 하니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다 민자엽이 살해되었구나 원승지는 조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만리풍과 손준군의 행동을 살폈다 손준군은 이때 허리를 만져보고 칼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걸 만리풍에게 알렸다 두 사람은 급히 월장에서 돌아갔다 원승지는 속으로 웃으면서 초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민자엽은 이 지방에선 유명한 사람이며 선도파의 두목이었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아! 민씨의 형제는 원래 선도파였구나 사부님의 말씀으로는 선도파가 무당파의 반개였다고 하셨다 장문이는 원래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여 여러 문파와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민자엽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나는 그것을 듣고 함부로 그와 대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행동을 살펴보러 그의 여숙으로 갔다가 우연히 그의 추행을 듣게 되었다 민자엽이 호색한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당시 구도래의 둘째 딸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몰래 비호성체로 장두목을 찾아갔다 장두목의 계책은 부하들이 구도래를 약탈하는 도중 민자엽이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는 척한다 그러나 힘이 딸려 구해내지 못하고 재물까지 약탈당한 채 구씨 가족은 몰살당한다 살아남은 둘째 딸을 유괴한다 그때 민자엽이 다시 나타나 둘째 딸을 구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아가씨는 집도 없고 의탁할 친척도 없으니 자연히 그에게 시집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두목은 민자엽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또 돈의 눈이 멀어 계책에 협조하기로 해라 그런데 나는 두 사람의 계략을 모두 다 들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형제들을 이끌고 비호성체에 매복하였었다 시간이 되자 구도래 가족 일행이 나타났다 그 당시 우리들은 비록 가난해서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했다 민자엽이 이렇게 비열한 자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는 명문파의 제자였고 이름도 꽤 난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꾸미다니 장두목의 부하를 이끌고 나타나 그들 일행을 위협하자 민자엽이 짐짓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더군 이에 나는 너 무화가 나 나도 모르게 뛰어나갔다 민자엽은 무술이 우수해 나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의 계략을 모두 털어놓자 화가 난 그가 분노한 틈을 이용 내리친 칼을 피하지 못해 결국 내 칼에 맞아 죽었다 사부님 그는 죽어 마땅해요 우린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일 그들이 오면 일일이 말해줘요 비록 민자어가 복수하려 해도 다른 사람은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원승지도 생각했다 맞아 만일 초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림에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받아들여질 것이야 초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민이란 자를 죽인 후 화를 일으킨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선도파의 대표적 고수이니 그의 사부 황옥도인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며 부하들을 풀어 복수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나의 부하가 장두목을 잡아 그로 하여금 민자엽의 악행을 낱낱이 쓰게 하였다 구도래는 내게 감사의 뜻으로 2천량의 은을 주려고 했다 나는 원래 그의 돈을 훔치려 했지만 그들을 도왔으니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편지를 썼다 그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적어서 두 호송인을 증인으로 삼았다 그 후 나는 형제들과 헤어져 그의 편지를 갖고 선도산의 용호관을 찾아가 황옥도인을 만났다 그때 선도파에서 소식을 듣고 내가 산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나를 제재했다 그래서 내게 변명할 시간조 차주지 않고 싸우려고만 하였다 그때 다행히 한 협객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올라가 황옥도인을 만날 수 있었다 황옥도인을 만나 전후 사정을 다 털어놨더니 그는 아량이 넓은지라 부하로 하여금 내게 도 전하지 말라고 명했다 또한 선도파의 명성을 위해 이 일을 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 후 난 이 사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민자협의 동생인 민자환은 아직 어려서 속사정을 몰랐고 선도파의 사람은 아무도 그에게 그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 한 제자가 물었다 사부님 그런 편지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지 작년 가을 나의 친구 사실 형제가 인편의 민자협의 동생이 이미 무술을 다 배워 하산하여 복수하겠다는 소식을 내게 알려왔지 그들은 나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비록 10여 년간 만나지 못했지만 젊었을 때 생사를 같이 한 사이인지라 그 친구를 찾아갔지 한 제자가 끼어들었다 사부님께서 작년 12월에 섬서로 가신 것이 바로 그 일 때문이셨군요 그래 난 섬서 태백산의 사시의 형제들에게 로 갔었지 내 생각엔 날이 추운 12월인지라 사시의 형제가 집에 있을 줄 알아봤지 그런데 그들은 집에 없고 요 동으로 큰 사업을 하러 갔다고 하더군 난 그곳에서 10여 일을 기다렸는데 그제서야 사병관 사병은 형제가 돌아와 해우를 했지 내가 민자화의 원안을 죄다 얘기했더니 사실 큰 형은 가슴을 치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더군 그리하여 난 구도래와 장두목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었지 그들은 이 편지를 민자화에게 보이면 그는 창피해서 날 찾아와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고 애거를 할 터인데 복수는 무슨 복수냐고 말하더군 그들은 내게 잘해주었으며 나도 할 일이 없어 매일 사냥이나 하며 지냈지 또 그들은 요동에서 가져온 인삼 담배를 내게 주더군 하루는 셋이서 술을 마시며 잡담을 하는데 사실 큰 형이 갑자기 대명의 시대는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명조에 충성하여 개 국공신이 되지 않느냐고 말하더군 나는 침 왕에게 의지하여 한번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 그러자 그는 하하 웃으면서 이자성은 산적인데 어떻게 크게 성공하겠는가 하면서 청나라 병사가 수일 내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더군 만약 내가 그들에게 충성을 바친다면 그들 형제가 구형감에게 어떻게 면목이 설 것인가 하더군 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훌륭한 명 나라 사람이 적에게 충성을 다하다니 그런 내 국로가 아니겠는가 죽은 후에 어떻게 조상을 만나 뵙겠나 고 했지 원승진은 속으로 초는 비록 강도 출신이면서도 살인은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는 계속했다 그때 우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결국 싸우게 되었었지 다음날 사실 형제는 내게 사과를 하며 자기가 과음한 탓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했어 우리는 십여 년을 사귀어 온 친구인지라사 운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지 그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 이 일은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었지 나는 거기서 십여 일을 더 머물다가 남경으로 돌아왔어 누군들 사씨 형제가 양심 없는 사람인 줄 알았겠는가 그들은 민자화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모함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 반년 동안이나 계획하였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사씨와 민자화에게 진실을 설명해 준 줄로만 알았었지 그런데 사씨 형제는 편지를 민자화에게 보이지 않았던 거야 세월이 흘러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무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죽고 행방도 묘연하니 내가 아무리 민자화를 만나 설명해도 믿지 않을 것이야 참으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사씨 형제와는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지금 상황으로는 날 죽일 듯한데 내가 사씨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일까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사씨 형제를 죽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초공예는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그럼 나가 봐 오늘 밤 내가 한 말은 한마디도 밖으로 퍼뜨리셔는 안 돼 난 황옥도인 앞에서 이 일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우린 한 집안이니까 무방하지만 신용을 잃어서는 안 돼 내가 죽은 후 아무도 복수란 말을 해서는 안 돼 누구든 복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자사제와 사매를 불러오너라 모든 제자들은 분노한 기색을 띠면서 나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16,7세의 소녀와 7,8세의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초에게로 달려갔다 초는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는 계속 울었고 남자아이는 누나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어 했다 초가 물었다 어머님 옷을 다 챙겨 놓았느냐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 자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농사나 짓거라 절대로 과거 시험을 봐서도 안 되며 무술을 배워서도 안 된다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동생은 무술을 배워야 해요 무술을 배운 후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도록 할 거예요 복수란 말은 이제 하지 말아라 우리매 세계에서는 원한이 끊일 새 없단다 평범한 농민이 되어 오래오래 살아야지 너의 동생은 무술을 배울 소질이 없어 무술을 배워봤자 나의 절반도 못 미칠 게야 이 아버지를 봐라 결국 이렇게 당하지 않니 너를 시집 못 보낸 것이 한 이 된다 내가 죽은 후에 금융방의 이름 모두 부맹주 고속부의 말씀에 따르도록 해라 모두에게 그렇게 알려라 그럼 지금 사람을 보내 고속부를 모셔 오라고 할까요 여태까지 내 말뜻을 못 알아 들었구나 고속부가 오면 그의 난폭한 성격으로 어디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많은 형제들이 날 위해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서 가거라 그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얘야 누나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 그런데 왜 우세요 초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언제 울었어 그는 아이를 내려놓고 그의 머리를 만지면서 섭섭한 눈초리로 그를 보았다 소년은 울면서 동생을 잡고 나가려다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정말 죽음 왜엔 방법이 없으시나요 여러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도 죽음은 원치 않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나를 구할 수 있지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야 그러자 소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지 그가 누구시죠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는 하실성의 금사랑군이지 원승지와 청청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초가 계속 말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왜 민자엽을 죽였는지 자세히 알고 이더 당시 선도파의 사형이 나를 해치려 할 때 나를 구해준 분이다 그리고 황옥도인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단다 아마 돌아가셨을 게야 금사랑군 역시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기 때 문에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 나는 은혜를 보답하지도 못했지만 그 분들만 살 아 계신다면 소년은 나갔다 원승지는 청청에게 그녀를 쫓아가자고 했다 정원으로 나오자 아무도 없었다 원승지는 비호처럼 몸을 날려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아가씨의 아버지를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너무 놀라 검을 빼면서 말했다 누구시죠 만일 아버지를 구하고 싶으면 날 따라오시오 그리고는 그는 휙 집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 뒤로 청청이 벽을 타고 나갔다 소년은 원승지의 몸놀림이 뛰어난 것을 보고 따라 나갔다 한참 따라 가려니까 문득 의심스러웠다 발길을 돌려도 나가려 하자 누군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동시에 손에 힘이 빠져들었던 칼을 원승지에게 빼앗겼다 소년은 칼도 빼앗기고 길도 막혀버렸으니요 찌할 바를 몰라했다 원승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겁내지 마시오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는 것이니까 그가 칼을 돌려주자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원승지가 말했다 지금 아버지는 위험에 처해 계신데 그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구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요 자기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조금도 희생시키려 하지 않으시니 나는 아가씨의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소 소년은 그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 안할 구멍이 있구나 하고 기뻐하며 무릎을 꿇어 그에게 절했다 고마워할 필요는 없소 이 일이 성공할지는 나로서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아가씨의 당신의 집으로 나를 안내해 주겠소 아버지에게 전해드릴 것이 있으니까 소녀가 물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름은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아버지가 내 편지를 보시면 죽으려는 생각을 고치실 거요 자 시간이 없으니 서두릅시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따라오세요 그는 소녀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들어갔다 원승진은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은 뒤에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시오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김새를 아버지께 말하지 마시오 마약 아가씨가 말해버리면 나는 아버지를 도울 수 없게 돼요 그녀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내일 점심때 수소문의 행용여숙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아버지의 일을 상의하려고 하니 그러나 이것은 절대 비밀이 오오 소녀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너무 놀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초공예가 무표정하게 앉아 술을 마시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초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뜯어 보다가 갑자기 크게 놀라며 쨍그럭하고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 소녀도 놀라서 편지를 보니 글씨는 한 자도 안 쓰여 있고 한 자루에 칼만 그려져 있었다 칼은 꼬불꼬불하여 마치 뱀 거도 같았다 칼끝은 뱀의 머리와 같았으며 뱀의 혀처럼 끝이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점차 기뻐하시기에 그녀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았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분만 오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분을 만나 뵈었냐 누구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말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저더러 내일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오라고 하시진 않더냐 아니요 그분은 성품이 기괴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을 따라야 해 내일 혼자 찾아가거라 만약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했을 거다 소녀는 놀라며 이제서야 아까의 술잔에 독이 들어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과연 그의 무술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심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었다 가장이 가족들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었다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몹시 기뻤다 xxxx 원승지와 청청이 여숙에 도착하자 그녀가 웃었다 검은 무슨 뜻으로 그린 거예요 초공예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할 사람은 내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니 내가 그린 검은 바로 너의 아버지가 쓰시던 금사검이야 청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 했다 가장이 기뻤다 가장이 가족들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었다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몹시 기뻤다 xxxx 원승지와 청청이 여숙에 도착하자 그녀가 웃었다 검은 무슨 뜻으로 그린 거예요 초공예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할 사람은 내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니 내가 그린 검은 바로 너의 아버지가 쓰시던 금사검이야 청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 했다 왜 그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는 나쁜 사람이 아냐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하겠어 또한 그는 내 아버지의 친구이신데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음란상공이 그의 딸이 예쁜 것을 보고 그녀의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해선 줄 알았지요 원승지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나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아이 화내지 마세요 그럼 왜 여숙으로 오라고 했어요 넌 참으로 질투심이 많구나 잔소리 말고 잠자꼬 따라와 그들은 대공방 민자회의 집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월담하여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원승지가 소금거렸다 방 안에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발각되면 우리의 계획은 끝장이야 그녀를 도우려고 그러죠 난 못해요 당신을 잡아가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원승지는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둘은 한 부하를 잡아 사시의 형제의 처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원승지는 그가 발설하지 못하도록 급소를 눌러 숲속에다 숨겨 놓았다 그들은 사시의 방을 찾아 들어갔다 사시의 형제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러나 그 전에 원승지가 그들의 급소를 눌러버렸다 원승지는 불을 켜서 청청과 함께 침대 베개 가방 등을 뒤져보았다 거기엔 옷과 돈 칼뿐이었다 다시 찾아보려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서 원승지는 급히 불을 껐다 그리고 사시의 가슴을 만져보니 편지 등이 있어 그것을 꺼내 청청에게 주었다 찾았어 가요 사람이 오고 있어요 원승지는 잠시 멈추어 사시 형제의 칼을 꺼내 책상 위에다 놓고 동생 초 공예 올림이라고 섰다 밖에서 누구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와 동시에 그들은 창 밖으로 뛰어 나갔다 밖에서도 오가 는 사람들이 있어 잠시 벽에 기대 있었다 이게 뭐죠 청청이 벽 아래를 가리켜서 만져보니 거기 앵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나하나 더듬어 보니 첫 번째 제자였고 다음은 사 공국자 마지막은 위자였다 이것을 붙여보면 미국 공사제란 말이었다 심여일 동안 찾았으나 못 찾았던 미국 공청이 바로 저게 본거지였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 서장군의 자손들이 이 집을 팔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이 집의 옛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 같았다 원승지는 속으로 기뻐했는데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 얼른 보니 청청이 호호하며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빨리 나가자 그들이 여숙에 도착한 것은 이미 늦은 시각이었다 원승지는 편지를 꺼내어 누렇게 색이 바랜 글씨를 보았다 과연 장도 목과 구도래의 편지였다 드디어 그녀를 돕게 되었군 그녀라니 초공예의 큰딸 말이야 원승지는 우승여 아무 말도 않더니 한참 편지를 보다가 말했다 초공예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 만약 그가 사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면 난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강우의 선배에게까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더구나 사형의 제자도 끼어 있는데 그 비천마녀 참 예쁘죠 그녀는 너무 악랄해 이유 없이 남의 팔을 잘라내다니 원승지가 말했다 사형만 아니었더라면 그를 교육시켜 주려 했는데 소녀를 이곳에 오라고 한 것은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한 것이야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그는 다른 편지를 보더니 화를 버럭 냈다 이것 봐 청청은 그가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내용은 청나라 왕의 서기가 보낸 것이다 그들이 초공예를 죽이고 금 용방을 빼앗으면 먼저 강남에 군사를 보내 내통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편지 끝에는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대청 예친황이었다 청청도 화가 나서 편지를 찢어버리려고 했으나 원승지가 극구 말렸다 이것은 좋은 증거가 될 거야 사시가 왜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더 내 민자화를 협박하려는 것이 겠죠 그래 난 본래 초공예만 살려주고 손때려 하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큰 개 책이 꾸며져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니 나는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겠어 청청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존경스러워졌다 당연히 그래야죠 사부님께 알리더라도 상공보고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알았어 자 그만 자 난 그놈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국리를 해봐야겠어 다음날 일어나서 원승지는 운동을 해보니 자신의 기량이 늘어난 것을 깨닫고 기뻐했다 식당에 빵과 콩국이 있는 것 이보였다 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운동 다 하셨어요 일찍 일어났군 아침을 마치자 하임이 들어왔다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초공예의 딸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했다 원승지도 인사를 하며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소녀는 그가 자기의 손을 잡자 얼굴을 불켰다 그러나 그는 부친의 은인인지라 뿌리치지 못했으나 잠시 후 손을 뺐다 청청이 소녀에게 물었다 아가씨의 이름이 뭐죠 원하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분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직접 물어보도록 하세요 소녀는 그것이 농담인 줄 알았다 두 분께서는 저의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 주셨으니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덕망이 높으시고 우리는 그를 무척 존경하니 후배로서 마땅히 그분을 도와 줘야죠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가씨는 아버지에게 내일 계획대로 연애를 열라고 하세요 여기 이 두 개의 보따리를 아버님께 전해 주시고 급할 때 대중 앞에서 풀라고 하세요 도움이 될 것이오 이는 중요한 물건이지 조심하시오 원하가 받아보니 하나는 길쭉하고 무거웠고 다른 하나는 가벼웠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이를 표하고 나갔다 원승지가 청청에게 말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원하가 아직도 객실에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가 왜 집으로 곧장 가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주인을 불러주세요 원하가 하인에게 말했다 이때 원승지가 속삭였다 무슨 소리지 무슨 나무 같은데요 하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 주인을 차 나왔다 그는 소녀를 보고 인사를 했다 아가씨의 무슨 명령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원하가 대답했다 나는 초공예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 무사들 을 일이로 보내라고 전해주세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놀라 직접 달려갔다 얼마 안 있어 20여명이 와서 원하에게 다가갔다 원승지가 말했다 금융강의 세력이 이렇게 크니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겠군 두 사람은 잡담을 나누다가 초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원승지와 청청도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 문 앞에서 초와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는 그들이여 느 사부의 제자이려니 생각하고 관심을 쏟지 않았다 손님들이 다 모이자 연회가 시작되었는데 민자와 집의 연회와는 비교도 안 되었다 상과 의자는 온통 빨간색 천으로 깔았으며 남경의 유명한 요리사를 불러다 많은 음식을 만들었다 민자화는 심력대사 정기훈 곤륨파의 정상일 맥어마 말리풍 손준군 등과 함께 앉아 있었다 초가 직접 그들에게 술을 권했다 맥어마는 술을 마시지 않고 민자화의 표정만 살펴보았다 이때 민자화가 갑자기 술잔을 던졌다 초씨 오늘 무림에 많은 친구들이 모였으니 이제 우리의 원안을 풀어봅시다 얘기 좀 해보시오 이에 초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의 큰 제자 오평이 일어나 말을 이었다 민대감 당신의 형이 색정을 누르지 못하고 무림의 도리를 어지럽혀 우리 사부께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엇이 날아와 식탁에 박혔다 그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손준군이 던진 것으로 오평도 화가 나서 칼을 뽑았다 그래 너는 나사형의 팔을 잘랐지 오평은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때 초공예가 막아서며 말했다 귀빈들 앞에서 이 무슨 추태냐 그는 손준군에게 웃으며 말했다 손낭자는 화산파의 선배이시니 그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화는 화를 내면서 젓가락을 초공예의 눈을 향해 던졌다 오늘 너와 한번 겨루어 봐야겠다 초공예 역시 젓가락을 들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받아 번듯하게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민대감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얘들아 민대감께 새 젓가락을 갖다 올려라 민자화는 초의 솜씨에 놀랐다 우리 형이 당할만하군 내검아는 민자화가 당하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초의 등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초맹주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초는 그가 고의로 친 것을 알고 재빨리 피했다 내검아가 의자를 집어들자 탁 소리가 나면서 그것이 부러졌다 초는 상대방이 칼을 빼고 싸우려고 하자 자기 제자들이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금사랑군이 나타나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딸에게 눈짓을 하였다 원하는 보따리를 안고 벌써부터 쩔쩔매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눈짓을 보고 얼른 커다란 보따리를 풀어 그에게 주었다 그 보따리 안엔 칼이 있었다 초공예가 그 검을 받고 영문을 몰라하는 찰나에 손중군이 자기의 칼임을 보고 달려가 빼앗았다 어디 한번 겨뤄보자 뻔뻔스럽게 남의 칼을 훔치다니 이러고도 영웅 행세를 해 초공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손중군은 날카로운 칼을 번뜩이며 그의 가슴을 겨누었다 원승제의 계획으로는 초공예로 하여금 손중군의 칼을 돌려주게 하면 그녀가 어젯밤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마음속으로 감사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오늘 적당한 시간에 와해될 줄로 알았는데 그녀가 이렇게 야만스럽게 나오다니 초는 상대방이 찌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피의 뒤로 물러섰다 한 제자가 즉시 그의 절철도를 던져 주었다 초는 칼을 받아 쥐고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손중군은 실패하자 행운 유수로 그의 목을 찌르려 했다 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절철도를 휘두르면서 장공 낙연으로 막아냈다 손중군의 칼이 그에 의해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위로 올라와 상대방의 하복불을 찔렀다 그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초공예는 견디지 못하고 몸을 날려 뛰었는데 쪼악하면서 옷자락이 찢겨 나갔다 그는 속으로 아찔했다 그때 그는 문득 칼집에 태 백사명이 사기쳐서 잃어버린 두 장의 편지가 들어 있음을 보았다 이때 손중군은 그의 제자 둘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두 제자는 그녀가 사형의 팔을 자른 것을 붕괴해서 그녀에게 대들었지만 그녀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다 그들이 밀리고 있을 때 초는 편지를 손에 넣고 크게 외쳤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할 말이 있소 두 제자는 사부의 말을 듣고 물러섰는데 그 중 하나가 손중군의 칼을 막고 뒤로 쓰러지며 피를 토해냈다 초는 손중군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제발 멈추시오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지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영은 내가 그의 형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의 형 민자에 없는 내가 죽였습니다 방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민자화가 소리쳤다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쳤다 사람을 죽였으니 목숨을 버려라 초공례 자살하라 초는 그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 두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덕망 높으신 선배님들 좀 봐주십시오 만약 선배님들께서 편지를 보신 후에도 저보 고추고 마땅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자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보려고 몰려왔다 그러자 초공례는 민영 세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그러자 민자화는 편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멈추었다 그럼 심력대사 정기훈 매검하로 정합시다 세 사람이 편지를 받아들자 태백사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일 먼저 읽어본 심력대사가 말하였다 제가 보기엔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여 화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는 무림에서도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전에는 그의 말에 모두 따랐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방안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민자화가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장두목의 편지는 도무지 비논리적이며 글씨 고 많이 틀려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런데 구두레의 감사 편지를 펼쳐보니 그 내용 전개가 논리정연하고 문장도 수려하여 한 번만 읽고도 미안한 마음과 슬픔을 가늘길 없어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다 갑자기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셈이었다 태백사명이 나에게 형을 죽인 자는 금융방의 초공예라고 했다 내가 여러 사형들을 초청하여 나를 도와 복수하고자 했으나 모두 핑계를 대고 도와주지 않았다 수은대사는 사부를 찾은 후에 그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러 사형들은 나와 우이가 돈독한데도 어째서 그랬는지 몰랐다 단지 동현 사제만이 나와 함께 갔다 우리의 선도파는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큰데 이런 큰일을 당했는데도 나설 사람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외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원인은 내 형이 옛날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 사형들은 이런 진상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내 체면을 생각하여 그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래전에 실종된 사부에게로 전가했구나 나의 어린 동현 사제만이 진상을 몰랐었구나 갑자기 맥어마가 소리쳤다 편지는 가짜야 누굴 속이려고 그래 그는 편지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초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찢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매우 화가 나서 얼굴이 시퍼렇게 되었다 맷이 이제 자네 체면을 버린 모양이지 도대체 누구 체면을 버렸다는 것이오 남의 형을 죽이고 전혀 통하지 않는 편지 몇 통을 위조하여 죽은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니 말이야 진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 이런 편지는 나도 쓸 수 있어 지금 당장 써볼까 당신이 심력대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야 가령 정도주가 민대감의 형을 살해했다고 하는 이런 편지는 나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다 심력대사와 정기훈은 원래 민자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맥어마의 말을 들은 후엔 주저하게 되었다 이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서였다 오평은 사부님이 이렇게 우롱당하는 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면서 뛰어나와 맥어마에게 달려들었다 맥어마는 몸을 피해 칼을 빼앗았다 두 칼의 선광이 번쩍 비치더니 비명과 동시에 오평의 칼이 멀리 떨어져 나갔다 맥어마의 칼끝이 그의 목 앞으로 갔다 무릎 꿇어 그러면 너의 개같은 목숨을 살려주지 오평은 몇 발짝 물러났으나 칼끝은 계속 그의 목 앞에 있었다 내검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찌르겠다 오평이 이에 맞섰다 찌르고 싶으면 찔러라 잔소리 말고 초의 제자들이 모두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초공매는 의자 위로 올라가 크게 외쳤다 여러분 멈추시오 날 보시오 하고 말하면서 큰 칼을 그의 몸에 갖다 댔다 모든 일은 끝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오늘 민자엽을 죽인 죄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제자들이여 어서 물러나거라 제자들은 그의 말에 따라 물러서면서 그들의 사부를 가엾게 바라보았다 이때 초원하가 급히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 편제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아버님을 구하러 오겠다고 했어요 초공매는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사람들은 거기에 괴상한 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 금사대형 당신은 한 발 늦었소 초공매는 큰 칼로 자기를 향해 찔렀다 순간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에 무엇인가 부딪히는가 싶더니 칼은 쨍그랑 하며 땅에 떨어졌다 초공예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눈썹이 짙고 큰 눈에 까무잡잡한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보았지만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원승제였던 것이 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두 통의 편지를 보고는 초공예가 더 이상 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으며 그가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둘째 사형의 제자와 불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속 원제 벽혈건 김용홍 김 김성구 sm1109 제2권 삼금사랑의 딸 초공예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자살을 하려 했으나 스스로가 이미 몸을 가늘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점표를 꺼내어 부러진 칼에다 던졌다 금사랑군이 올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과 형제를 대신 보내어 화해를 하자는 것이군 노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금사랑군의 명성을 들었다 또 그의 무예가 놀랄만하다는 것과 그의 행동이 신출귀몰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근 10년간 강호에서 이미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람을 보내다니 뭐 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초원아 역시 놀라면서도 기뻤다 아까 바로 그예요 초공예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견눈질로 그 풋내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심을 막을 길 없어 고개를 약간 기아 우뚱했다 손준군이 날카롭게 소리를 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체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지 원승진은 잠깐 생각했다 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또 너에 비해 후배라고는 하지만 어찌 이렇게도 무례할까 그러나 당장의 얼굴색을 바꾸지는 않았다 제 성은 원이요 금사랑군 하대형님의 명으로 초냉주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인연이 닿아 여러 선배 영웅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여럿을 향해 예를 올렸다 초시편 사람들은 이미 그가 초공예의 목숨을 구한 것을 본지라 모두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민시편 사람들은 심력대사 등 몇몇만이 예를 갖추어 담래할 뿐 나머지는 모두 그가 젊다고 여겨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손중군은 나이 20여세에 불과했지만 성리마저 급해서 고 래골의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금사랑이야 빨리 덤벼라 여기서 다른 것은 할 필요 없어 청청은 차갑게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다 손중군은 계속 화가 나서 이 뻔뻔한 것이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며 견박하게 말했다 저 건방진 것이 갑자기 그는 이쪽으로 다가오더니 그녀의 배를 향해 칼을 들이대었다 바로 화산파 검술 중에 하나인 해성비타였다 그것은 본시의 신검선원 목인청의 독창적인 무술이었으니 청청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원승진은 이미 이 검술을 알고 있었기 때 문에 크게 노했다 그녀와 손중군은 초면으로서 원수진 일도 없는데 이렇게 고약하게 대하다니 그는 급히 손을 써서 그녀를 구해냈다 그 행동은 몫이 또 재빨랐다 청청이 옆으로 가서 왼발을 높이 들어 한 발로 걷어차니 손중군의 장검이 힘을 잃고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금사비급 속의 무술로 좌중에는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은 일시의 놀라움으로 술렁 거렸다 손중군은 칼을 집어들며 미동도 않고 상대방이 왼손으로 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원승진은 그녀의 끈질김에 놀라면서 잽싸게 한 다리를 움직였다 팍! 소리를 내며 장검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유배생은 사매가 수세에 몰리는 것을 보자 즉각 손을 쓰려 했다 내검화는 원승진의 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보고 유배생을 붙들고 낮은 소리로 속상였다 잠깐만 저 엉터리 같은 녀석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원승진은 소리를 질렀다 민대감 민대감 대형의 행위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초맹주님께서 가는 길도 정령평탄치 않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금사랑군께서는 명백히 알고 계십니다 그는 초맹주님과 선도파의 사부 황옥도장을 찾아가 두 통의 서신을 올렸습니다 황옥도장은 서신을 읽은 후에 다시는 이 일을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한데 이 두 통의 편지가 바로 그것이 아닐는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땅 위에 찢어 흩어진 편지를 가리켰다 이 자가 편지들을 찢은 것을 모른다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초공례는 그의 말이 조금 더 틀림없음을 알고 크게 기뻤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정말 금사랑군이 보낸 사람임을 믿게 되었다 그러자 내검아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조작된 거짓 서신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초시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니 어찌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원승지가 대답했다 우리들이 왔을 때 금사랑군은 서신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이미 찍혀졌다 해도 이 사부님과 민대감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돌려 심력대사와 벽회장경 정기훈에게 말했다 금사랑군의 후배들에게 서신의 내용을 대략 말해 주기만 해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력대사와 정기훈이 대답했다 좋아 그럼 말해보시오 원승지는 민자화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민대감님의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거듭거듭 언급하는 것은 형님께 그리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민자화는 허탄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한 데서 그가 말하지 않으려는 서신의 내용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이마에 푸른 힘줄 이 불끈불끈 솟았다 내 형은 어떤 사람이었지 이 소식은 거짓이지 원승지가 청청에게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청 그 편지의 내용을 모두 말해봐 청청은 즉시 맥랑한 목소리로 외워버렸다 그녀는 여숙에서 편지를 읽어본 후 미조알 고조알 모두를 외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구도레의 사함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했으며 구변이 좋았다 한자 한자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었으며 중요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각한 어휘를 써서 민자화를 몹시 곤란하게 했다 그녀는 몇십 줄만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계속고 개를 빼고 귀를 기울였다 그때까지는 여론이 분분했다 어느덧 반쯤 읽어 내려가자 민자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 너희들은 그 젊은이가 아니야 이 여자도 아니야 너희들은 대체 누구지 청청이 얼른 대답하지 않자 내 거마가 덕분이었다 이 녀석은 초가의 부하일 거요 분명 금융 이도우려 보낸 것일 게야 그들은 사전에 미리 내통한 게 틀림없어 그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민자화는 갑자기 뭘 깨달았다는 듯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금사랑군이 보냈다는 것은 뭐 두 거짓이다 여기서 그런 엉터리 수작을 부리다니 원승지가 대답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릴 믿겠습니까 민자화는 장검을 빼들며 일어섰다 강호에는 금사랑군의 무예를 흠모한 나머지 자기가 금사랑군의 후배라고 떠드는 자들이 많다 게다가 그는 이미 가버렸는데 너는 단지 내 가문의 칼을 이기려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실 그는 내심으로 이미 그 편지가 틀림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 동문과 사형들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며 오히려 그에게 해결할 것을 권했을 것이다 말을 하면 할수록 추해질 것 같아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여겨졌다 원승지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로 금사랑군이 그를 보냈다면 뛰어난 무술을 익혔을 것이 분명함으로 비록 그가 어려도 어떤 무예인가를 익혔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토록 재기불능이 되도록 패하고 보니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홍한의 소년 이 읽은 편지를 무작정 믿는 사람은 없다 형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 초공예를 죽이려는 것은 잠시도 제쳐놓을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죽은 형님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었고 또 선도파의 명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원승지는 잠깐 속으로 계산해보았다 금사랑군이 괴력을 지닌 기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내가 그의 심부름꾼으로 행세하려면 교만하고 박만한 행동을 취해야만 해 그래야만 비로소 저들이 믿을 것이야 그래서 그는 너터루 숨을 지으며 주저앉고 술잔을 들이키고 젓가락으로 고기 완자를 집어먹었다 내 수중의 검을 이기려면 금사랑군의 외의 양만 배우고도 충분해 그런데도 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민장화는 이 말에 크게 노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 녀석이 감히 건방지게 썩 물러가지 못해 원승지가 마침 손준군의 장검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만 그의 무술이 노출되고 말았다 민시편의 무사들은 비로소 그에게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다른 사람이 그에게 덤벼들었거나 그의 자유금방한 행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승진은 또 다시 술 한잔을 들이켰다 전부터 선도파의 건법이 오묘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내가 승리하더라도 당신과 초맹주님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다시 원수의 생사를 찾는다면 여기 무림 여러분들도 모두 공평한 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민장화는 이 말에 더욱 노했다 여기 심력대사 정도주 등이 모두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 만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께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그럼 덤벼라 민장화가 장검을 번쩍 빼더니 검신에서는 금방 챙챙 소리가 날 것만 같았다 민씨의 무사들은 일제히 응원의 솔리를 쳤다 검의 떨림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특이만만해 하면서 내 녀석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선도파의 위풍을 나타낼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금사 대형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지요 선도파의 영복권 상천권 상천검은 모두 넓고 심오하며 무예 또한 뛰어나다고 그러나 다만 이들의 권법과 권법이 너무나 어려워 민씨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단지 양해 권법만을 제대로 익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사 대형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거든 이렇게 해라 민씨들과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말며 너의 제안을 듣지 않으면 손을 써도 줬다 하지만 그들의 권법만은 조심해야 한다고요 민자화는 눈을 흘기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말은 사실 조금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원래 민자화의 스승인 황옥도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선도파에게 대대로 전승되는 영보권 상천권 상천검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과 그들이 제일 뜻을 두는 무술이 양해 권법이라는 것도 금사 랑군이 언급한 적이 있었다 금사비 급의 파적편에서는 공동선도파 등의 무술을 파괴하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고 양해 권법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서술돼 있었다 원승진은 그의 스승이 이미 여기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는 것을 계산해 넣었다 민자화는 이 권법에 대해서 이미 무술을 발휘할 수 있을 터이니 이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심중을 떠보자는 것이었다 금사랑군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권법은 내 손안에 있지만 그러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자 내가 이 권법을 무너뜨릴 비법을 대감께 가르쳐 주겠다 여기까지 말을 마치자 사람들 가운데서 홀 연이 한 중년 노인이 뛰쳐나와 화가 난 음성으로 외쳤다 좋아 양해 권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어디 금사랑께서 어떻게 가르쳤나 한번 좀 볼까 그는 곧 칼을 휘두르며 원승진의 얼굴을 향해 질주해 왔다 원승진은 왼쪽으로 피하면서 대청 한가운데로 몸을 날렸다 왼손으로는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젓가락으로 닭고기 한 점을 들고 이덧다 사형의 존암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나는 동현 선도파 제13대 제자로 민자화의 사제지 다시 없이 좋은 이름이군요 금사 대형님과 귀하의 사부 황옥도인께서는 당시 선도산에서 용과 호랑이를 보시고 검에 대해 논하셨습니다 황옥도인께서 스스로 창안하신 양의 권법이 천하무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사 대형님께서는 미소를 지을 뿐 뭐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행히 우리 후배들이 다시 모여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반갑군요 동현도인이 크게 소리쳤다 양의 권법이 천하무적이라고 우리 황옥도인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 우리 선도파는 그렇게 방향 무인하게 교만하진 않다 그러나 너같이 적비린 내도가 쉬지 않은 애송이 따위는 가볍게 해치울 수 있지 민자화에게 읍을 하고 난 그는 쌍검을 모아 쥐고 바람을 가르면서 원승지의 개로 달려들었다 원승지도 몸을 날려 재빨리 쌍검의 날카로운 칼끝 사이로 지나갔다 동현과 민자화의 칼이 동시에 어우러졌다 그때 갑자기 청청이 소리쳤다 세 분은 잠시 멈추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민자화와 동현도인은 동시에 칼을 가슴으로 거두었다 민자화는 오른손으로 칼을 잡았고 동현은 왼손으로 칼을 쥐었다 두 사람은 이미 양의 권법의 기술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영은 다만 민대간만을 상대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다른 분이 또 가세하려는 것이지요 동현이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너희 형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이미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양의 권법은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느냐 더욱이 금사랑군처럼 위대한 분이 모를 리가 없잖느냐 청청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다면 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까 그는 상대방을 이리저리 잡아끌면서 말했다 원래 선도파가 다른 사람과 싸우려면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쓰러지면 급히 말을 타고 선도산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의 동료를 말에 태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어울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만약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 홀로 싸워야 되는데 양의 권법이 이렇게 되어도 천하무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원승지가 입을 열어 말했다 양의 권법은 음양생극으로서 본래 두 사람이 어우러져야만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야 존경하는 황옥도인처럼 무예가 높으신 분도 혼자서 만드시진 않았을 거야 청청은 양의 권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이 원승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에 걱정스러운 나머지 멋대로 입을 열었던 것이다 원승지는 입에서 나오는 배로 짓거리면서도 더 이상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사실 선도파의 양의 권법은 이제까지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온 것이었다 민장화와 동현은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사부님도 이 권법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히 이 풋내기가 어림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스승이 혼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청청은 원승지가 거침없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그는 본래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교활해질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군 원승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다 이미 당신들 두 사람이 모였으니 그럼 내 귀에 걸 물건을 하나 더 내놓으시오 민장화가 발끈에 물었다 무얼 더 걸라고 만약에 당신들이 승리하면 다시는 초맹주님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당신들이 패했을 때에는 선도파의 대저택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민장화는 잠깐 생각했다 무엇을 걸어도 순식간에 단칼로 그를 빼지 않으면 그의 몸에 상처만 입힐 것이다 그러더니 문득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지 그러나 우리들에게 큰 힘으로 작은 것을 누르고 다수가 소수에게 승리했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청청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럼 적은 힘이 큰 힘을 누르고 소수가 다수를 이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정말 하늘만이 아는 것이에요 선도 선도 속가족으로 뚜뚜뚜 야유를 받은 민장화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원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으면 무엇을 주겠느냐 원승진은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초공예가 거들었다 민영 당신의 저택은 얼마나 하지 민장화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너 같은 동생 둔 일 없어 이 저택은 지난달에 구입한 것인데 은전 4500량이 들었다 집은 오래된 것이지만 터는 아주 넓다 왜 초공예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넓고 큰 것에 비하면 매우 싸게 구입했군 세 분은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는 딸에게 뭐라고 몇 마디 이야기를 했다 초원하는 내실로 급히 들어가더니 곧돈 상자를 내왔다 초공예가 입을 열었다 원영 이렇게 힘써주시니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여기는 4300량이 있소 만약에 원영이 두 사람을 당해 내지 못한다면 민영이 이것을 가져가시오 그 밖의 민영은 나를 다시 차다우시오 우리는 승부에 승복할 것이오 좋은 친구가 의롭게 도와주려 하니 여러분 모두 정숙합시다 그는 원승지가 당연히 대적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기를 위해 해를 받기를 원치 않았다 정기훈은 본시 성격에 호탕하고 도박을 아주 좋아했다 그는 즉시 도박성을 발휘하여 거들었다 그 말 한번 잘했소 승부에 비해서는 물건이 너무 작소 나는 민영에게 걸겠소 그는 품에서 그 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내놓았다 우리는 3대 1로 하겠소 여기 금 300량이 있으니 누가은 1000량을 걸겠소 그가 몇 번이고 계속 소리쳤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사람들은 원승지가 너무도 어려 선도파의 양대 고수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궁금해했다 비록 3대 1의 도박이긴 해도 아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때 초원화가 나섰다 정숙부 내가 숙부와 걸겠어요 계단 밑에 있던 보석 촛대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이 촛대의 휘황찬란함을 보고 그것이 매우 진기한 것임을 알았다 정기훈은 평생도 박을 해왔기 때문에 보물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촛대를 한 번 들어보더니 싱긋 웃었다 이것은 은 3000량쯤 되겠는데 나는 어린 애를 속일 수 없으니 이봐 6000량 내게 더 가져와 그의 부하가 곧 금 내 덩어리를 더 가져왔다 정기훈이 픽 웃으며 말했다 만일 내가 이기면 이 돈은 내 혼수감이 되겠구나 청청은 혼수감이라는 말을 듣자 그것이 원화에게 한 말인 것을 알고는 갑자기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했다 비천마녀 손중구는 갑자기 반동강 난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외쳤다 나는 이 검을 걸겠어 그녀의 장검은 전에 원승지에게 절단이 나버렸었다 그러나 그 검은 그의 스승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이 때문에 좌중의 사람들은 여론이 분분해졌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반토막 난 칼을 주워들었다 청청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너는 이 칼로 누구를 원하지 주위 사람들도 기이하게 여겼다 손중군이 대답했다 나도 한 3대 1이에요 만약에 이 젊은이 가 요행이 이긴다면 당신은 반동강 난 이 칼을 가지고 나를 세 번 찌르세요 그가 이기면 나는 당신 몸을 한 번 찌르겠어요 취의야 이해할 수 있겠니 대청 아래 호걸들은 평생 흉악한 살인이나 대도박에 대해서 다소 알고는 믿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목숨을 건 도박은 생전 보지 못했으므로 손중군의 말을 듣고는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청청이 차갑게 웃으며 반문했다 너처럼 아름다운 미인이 내 손에 목숨을 맡기겠다고 내검아가 사납게 소리쳤다 망할 계집 입 닥치지 못해 청청은 웃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중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시편 사람들을 휙 둘러보았다 금융판은 강남계산에서 단을 쌓았다 그래서 몇몇 인재들도 모였지만 그러나 여자들 또한 쓸개 빠진 얼간이들 뿐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초원화가 맞섰다 여자들이 어떻다고 나는 내게 걸겠어 초시의 제자 중에 4-5사람이 동시에 나서서 일제히 소리쳤다 동생 나도 그녀에게 걸겠어 원화가 잘라 말했다 필요 없어 내가 걸겠어 손중군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정도주 당신이 공중해 주세요 정기훈은 살인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대해적이다 천성이 도박을 아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꼴은 정말 눈뜨고 못 볼 일이었다 두 아가씨들 내기를 하려면 무슨 연재분 같은 것이나 걸지 어째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오 원화가 대답했다 그녀가 우리를 사형에 반열에 올려놓고 그녀의 두 검을 치워버린다면 정기훈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뭐라고 권하지 않았다 내거마는 냉랭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초낭자는 이를 금사의 제자들에 대해 어떤 정분이 있군요 그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려 하는 걸 보니 초원하는 얼굴을 불켰다 너도 내기를 하고 싶니 청청은 내거마의 말을 듣자 발끈했다 나는 이 형편없는 걸에 걸겠어 무엇에 걸겠다고 나 또한 3대1로 너에게 걸겠어 그가 지면 나도 당장 내게 아버지라고 세 번 부르겠다 그가 이기면 내가 나를 한 번 불러주면 좋게 내겐 아주 유리하지 사람들은 이 말에는 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젊은이의 장난이 정말 지나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내검화가 화를 냈다 누가 너의 장단을 맞춰준다더냐 난 여기서 기다리겠다 만일 그가 이기면 나는 다시 가르침을 받겠다 청청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당신 혼자 검을 들고 선도파 두 사람이 동시에 덤며드는 양의검법을 당해내겠어 나는 화산파 그들의 선도파 각각은 나름대로의 검법이 있어 나를 충동하지 마라 동연도인은 그들의 말이 틀림없음을 듣고 문득 마음이 초조해져서 소리쳤다 이제 더 말할 것 없어 자 어디 해볼까 그가 즉각 칼을 휘두르며 원승제에게로 향했다 민자와도 따라서 대문을 넘어 들어왔다 한 명은 오른손에 한 명은 왼손에 칼을 들고 팔팔 64개의 괴상을 취했다 두 개의 검이 종행으로 난무하니 선광이 번득였고 검에서 뿜어나오는 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불빛이 번쩍번쩍 빛났다 팔괴 남각괴를 둘씩 겹쳐 만든 64개의 괴를 일컫는다 예전에 금사랑군이 선도산의 황옥도인과 건법에 대해 이렇게 논했다 그의 양의검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나 또한 적지 않은 결점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태여 입을 열어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황옥도인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 검법에 몇 가지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검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없을 것이다 금사랑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후에 온시 오형제와 대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낸 고수 중에는 선도파의 검객도 끼어 있었다 그들의 허점을 틈타 공격했기 때문에 불과 몇 분 안에 양의검법을 격파할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금사비급 속에다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때문에 원승진은 믿는 바가 이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칼을 맞이해서도 태연자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자화와 동연도인의 쌍검은 질풍처럼 불꽃을 기며 달려들었지만 끝내 그의 몸에 닿지는 못하였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볼수록 놀라워했다 정기훈이 심력도사에게 말했다 이 젊은이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무술만은 뛰어나니 과연 금사랑군의 명성은 정령 거짓이 아닙니다 심력대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후배 중에도 이처럼 뛰어난 인재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야 저 녀석은 피하기만 할 뿐 공격은 못하잖아 저것도 무술이라고 민자화는 곧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원승진의 가슴으로 칼을 내리쳤다 동연도인도 동시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우 개궁 건법을 날렸다 두 사람이 협궁으로 나오니 그는 피할 수가 없었다 원승진은 재빨리 몸을 잃어 켜 앞으로 나왔다 동연은 아래로 나와 왼쪽 어깨를 돌려 민자화의 왼쪽 팔을 쳤다 동연은 크게 놀라 칼을 휘두르며 그를 방해했다 그러자 민자화는 일어서며 욕설을 퍼부었다 망할 자식 제 주인을 쳐 원승진은 이번에 손을 써서 분규를 조정하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원안을 살 생각은 없었다 민자화의 욕설을 들으니 자기 스승에 대한 치욕이라 생각되어 화가 치밀었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압도해버리면 이 사건은 더욱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이들의 위풍을 떨치지 못하게 되면 언제라도 기회를 엿보아 덤벼들 것이니 주위의 사람들도 계속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금사랑 군의 제자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둘째 형의 체면 입 깎이는 것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오만불손하게 행동하고 평소의 자기 모습과는 반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탁자 옆으로 가서 술잔을 들어 벌컥 마시고는 소리 질렀다 빨리 빨리 내게 술도 부족하고 먹을 음식도 부족해 민자화는 그가 자기를 이토록 격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더욱 거세게 칼을 휘둘렀다 동연도사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민사형 노기를 거두세요 거두지 않으면 격장의 개를 꿰뚫지 못할 거요 민자화는 그 말을 즉시 알아들었다 두 사람은 좌우로 돌았다 쌍검은 더욱 응험하게 빛났다 그들은 원승지를 원 안으로 유인했다 원승지는 왼손으로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검을 따라 움직였다 두 사람의 검법이 뛰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그를 이길 것인가 칼빛이 번득이자 원승지는 갑자기 올가미에서 뛰쳐나와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며 소리쳤다 청 내게 술을 따라줘 좋아요 원승지는 탁자 옆에 서서 왼손으로 의자를 들어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술잔이 채워지자 젓가락으로 닭다리를 집어들고 의자를 놓더니 다시 술잔을 들고 대청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닭다리를 베어 문체 소리 질렀다 양해검법에는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 니 어찌 나를 당하겠느냐 오늘 대결에서 너희들은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났다 청청은 평소에도 근원하고 온우한 이원영이 돌연한 자태에서 시중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충 비슷하게 해내며 몇 마디 농담도 짓거리는 것을 보고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원승지가 평소에 이렇게 넋살 좋은 너스레를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을까 아마도 금사랑군을 떠올리며 반은 대사형 황진의 우스권스러운 모습에서 반은 그때 온가의 집에서 보았던 여칠 선생의 허풍에서 본 땄을 것이다 청청은 웃으며 말했다 원형 당신과 숨바꼭질을 하면 당할 자가 없겠어요 당신을 찾아낼 수 없을 거요 내가 문장을 지어 무료함을 덜어볼까요 좋아 어떤 문장을 지어보겠느냐 동현이 소리쳤다 이 녀석 칼을 받아라 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있지요 제목은 금사의 사자가 검을 희롱하는 우스운 이야기로 하지요 제목이 좋으니 문장도 훌륭할 것 같군 청청은 머리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 어흘펐다 배저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는 편리한 기구 바보 천치는 얼간이의 별칭 첫째 얼간이가 턱이 빠지도록 웃기고 둘째 얼간이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기네 두 얼간이가 장검을 휘두르며 사람을 죽이려 하니 나는 눈물이 날 지경이라네 원승지가 소리쳤다 눈물이 날 지경이라 꼭 들어맞는 얘기로군 청청은 계속했다 이에 나는 금사랑군의 사자를 기쁘게 바라보네 그는 비록 어리석다지만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줄이야 사방에서 술잔을 멈추고 싸움을 바라보니 세 명의 간적은 근심이 밀물처럼 밀려오네 검법 중에 양해검법이라는 것이 있다 하네 대저택을 걸고 도박을 하니 지고 또 져서 그것을 지킬 수 없네 선도파의 두 얼간이 손발을 움직이면서도 그들의 결정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네 금사랑군의 사자는 어찌하리요 나야 물리칠 뿐이지 원승지는 청청이 물리칠 뿐이지 라고 할 때 갑자기 몸을 돌려 들고 있던 닭다리로 민자와의 면상을 냅다 후리쳤다 동시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동현의 칼을 끼워 힘을 주어 그 젓가락을 세우면서 소리쳤다 칼을 치워 어서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동현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장검을 떨어뜨렸다 그는 오른손을 세우고 왼쪽 발을 별안간 쳐들었다 원승지는 두 발을 모아 몸을 날려 그의 공격을 피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만자화의 왼손 곡지열을 향해 던졌다 만자화는 손을 급히 떨더니 급기야 칼을 떨어뜨렸다 원승지는 하나괴수 겨울 까마귀 강으로 간다 술법을 써서 내리쳤다 쌍검을 손쉽게 빼앗았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양손에 하나씩 나누어 들었다 너희들은 한 사람이 하는 양의검법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세히 봐라 그는 칼을 든 채 한 손으로 공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비를 하였다 오른쪽 왼쪽으로 동시에 공격하고 수비하니 과연 양의검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검법은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했다 동영과 민자화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은 혼자서도 선도파의 두 대 제자가 보여준 검술을 훌륭히 해내는 것을 보고는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아연 실색했다 원승지의 검술이 절정에 이르자 칼빛은 무지개처럼 빛났고 그 기세는 산 천초목도 삼킬만 했다 그는 양의검법 64 술법을 완전히 해냈다 외마디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쌍검은 그의 두 손에서 빠져나와 천정의 큰 기둥에 가서 꽂혔다 이 천의 비룡술은 화산파 목인청의 필수의 무술이다 원승지는 그들에게 기막힌 재주를 한 번 보인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원승지는 내심 후 회스러웠다 아아 잘못했어 내가 흥분해서 그만 화산파의 절묘한 기술을 썼으니 둘째 사형을 어떻게 만난다 그때 청청이 소리쳤다 하하 누가 내게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정기훈이 웃으며 거들었다 초낭자 당신이 이겼구리요 자 받으시오 그리고는 곧 금화 무더기를 내놓았다 원하는 몸을 굽혀 감사해하며 말했다 정숙부 제가 숙부를 대신하여 주겠습니다 여기은 9천량은 정도주와 내가 내기에 건 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손수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금융강의 대접이 소홀하여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기 이 돈으로 여러분 선배 숙부 형님 언니들이 데려온 하인들에게 각기 100량씩 나눠주십시오 내일 제가 여러분 거처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고 원안이 해결된 것을 보고 금융강의 처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민자화와 동연만이 대패를 당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초공예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성리 급하게 덤벼서 민대 감이 실수하였으니 정말 유감천만입니다 지금 이곳의 여러 영웅들은 민대 감께 사죄합시다 원화 어서 민숙부께 예를 올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민자화에게 절을 했다 초원화가 사죄버림으로 먼저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민자화는 강호에서 훌륭한 사나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만일 후회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시 서로 돕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금사랑군의 제자의 무예가 이토록 뛰어나니 자기도 도 저희 그의 적수가 들지 못한다고 깨달았다 게다가 서신을 본 후인지라 이 기회를 타서 예를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돌아가신 형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초공예가 말했다 민영의 도량이 크셔서 지난 일을 나무라지 않으시니 형제의 감회가 끝이 없습니다 저택을 내기에 건 것은 이분의 농담이셨으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은 즉시 두 분에게 저택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청청이 턱을 쳐들며 외쳤다 그것은 안 돼요 군자의 일화는 금과 옥조와도 같은 것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번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초공예가 이미 저택은 별도로 하자고 했는데다 팔고 자하는 저택은 민자와의 집보다 십여배 가까이 큰 것이니 이상할 것도 없는데 어째서 언약을 바꾸는 것일까 초공예는 청청에게 한 번 더 절을 하고 말했다 아가씨 당신들의 은혜를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제발 나를 한 번 도와주시오 형제는 남문에 있고 남경에는 명성을 날리시는 두 분의 배려에 그 분들께서도 모두 만족하실 것이오 이 민대감은 방금 당신을 죽여서 원수를 갚으려 했는데 이제 와서 내게 그를 죽이지 말라니 아량을 베풀면 만족할 것이라구요 그가 받아들일까요 초공예는 그녀에게 몇 마디 쏘아붙였지만 그녀는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쓴 웃음만 이를 뿐이었다 그는 머리를 돌려 딸에게 말했다 이분께서 이미 민대감의 저택을 원하시니 너는 사람을 시켰는 4300냥을 가져오게 해서 민대감에게 돌려주어라 그러자 민자화가 말했다 그만둬 다 그만두라고 내가 무슨 은을 원한다고 대장부 한마디는 중청금이오 나와 초맹주님의 원하는 이것으로 해결했소 나는 내일 고향에 내려가 밭을 갈며 살겠소 다시는 강호에서 낯 불키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 저택은 두 분께 드릴 것입니다 그는 한바퀴 돌며 사람들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들이 먼 길을 오셔서 도와주셨지만 내게는 패기가 없는 데다 무예마 저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돌 아가신 대형께도 원수를 갚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는 다만 후에 다시 보답할 것입니다 원승진은 그의 말이 시원시원하였 으로 그제서야 그를 여지없이 모욕했음 을 깨달았다 민대감 대감이 비록 저의 손에 패했어도 사실 저의 무술은 대감과 동연도 이내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는 개념치 마시고 부디 후배의 무례함을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원승진은 두 사람을 향해 엎드렸다 그리고 일어나 곧 몸을 날려 기둥에 꽂혀 있던 칼을 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와 두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그가 힘도 들이지 않고 칼을 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젊은이는 무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예를 차릴 줄도 아는구나 그러면서도 스스로 겸손한데다 무예마저 남다른 것을 보고 누구도 뭐라고 달리 말하지 못했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제 손에 패한 것이 아니라 금사랑군의 손에 패한 것입니다 그는 두 분의 검수를 이미 헤아렸던 것입니다 두 분 앞에 경박하게 굴어서 두 분을 환하게 한 후 틈을 엿보아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무례했습니다 금사랑군은 당대의 무인이셨으며 그의 무예는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뛰어남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연히 만나 싸움을 중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두 분은 그의 손에 패하셨는데 어찌 부끄러워하십니까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두 분께서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현과 민자화는 이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은 이미 안정을 되찾았다 동현이 입을 열었다 우리 형제들의 체면을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존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원승지는 청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가씨가 바로 금사랑군의 친딸 하씨 한앙자이며 저는 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사랑군의 성명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비로소 하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자화가 초공여에게 절하며 말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댁으로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원 별말씀을 모두가 떠나려 하자 청청이 외쳤다 반동강 칼의 내기는 어떻게 된 거죠 초원하는 아버지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급히 말했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 찬아 드시지요 그리고 이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말아요 아직도 한 녀석이 나를 친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안 되겠는데요 그녀는 으슥하고 드기만만 했지만 방금 내 거마의 말 중에서 초원하가 원승지에게 정염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꺼림칙하여 물러설 수가 없었다 내 거마는 원승지의 무술이 뛰어나고 몸놀림이 괴이한 것을 보고 그냥 물러나려 했는데 청청이 다시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내 거마는 원승지에게 소리쳤다 내가 누구라고 쌍검을 기둥에 꽂은 것은 천회비룡인데 어디서 그걸 훔쳐 배웠지 원승지가 말했다 훔쳤다고 내가 무얼 훔쳐 배웠다는 것이 야 손중군이 말을 받았다 제기랄 역시 그랬었군 빨리 말해 어디서 훔쳤지 나는 화산파의 제자야 손중군은 다시 파르르 했다 그런데 왜 금사랑군의 간판을 달고 행세하려고 했어 좋아 당신이 화산파라고 실토했겠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고 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들 세 사람도 화산파야 원승지가 끼어들었다 나는 일찍이 그걸 말했었지 우리와 금사랑군과는 어떤 관계도 없으며 단지 좋은 친구였다고 당신들 세 사람이 화산파라는 것을 나는 진작에 알았어도 우리들은 같은 파라는 것도 세 사람 중에 유배생이 비교적 신중하게 말을 했다 황사백의 제자라 했는데 난 당신을 보지 못했소 손삼에 너는 황사백이 최근에 어떤 제자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원승지는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맞습니다 동길철산반 황사형의 안목은 확실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원승지가 황진을 황사형이라 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유배생이 물었다 누구를 황사형이라 하는 것이지 나의 사부님의 성은 목이고 사람 인자 푸를 청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검 선원이라고 부릅니다 동길철산반은 나의 대사형입니다 매검하는 원승지가 스스로 화산파라 칭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그가 스승의 사형제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의 터무니없는 말이 모두 믿어졌다 그의 스승은 원래 행적이 기이해서 그 자신도 스승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다 이 젊은 녀석이 스스로를 사부라 하니 실로 대담무쌍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나의 사숙이 되는가 나는 감히 세 분의 사숙이라 자처하지는 않겠습니다 매검하는 그의 말 속에 장난기가 들어 있음을 알고 입을 열었다 나는 화산파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사수 우리 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매검하는 이미 367세 정도였는데 이렇게 말했다 민씨의 무사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원승지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의 사형들이 여기 오시면 몸소 당신들을 가르칠 것이오 매검하는 노기를 띄고 장검을 빼들었다 이 녀석 아직도 허튼 소리야 초공례는 대세가 이미 평온해졌는데 다시 조그마한 사건이 벌어지니 초조해졌다 원영이 농담하시는 것이니 매영은 노할 필요가 없어요 자 들어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는 원승지가 매검하의 사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매검하는 사납게 소리쳤다 너 이 녀석 나에게 사숙이라고 세 번 불러보아라 나는 형태 없는 것으로 답례를 받아야겠어 이때 청청이 말했다 어 형태 없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나에게 아버지라 불러야 해 내기에 졌으면 빚을 갚아야 당연하죠 안 그래요 원승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청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그리고는 매검하에게 말했다 귀사형을 뵌 일이 없고 더구나 세 분은 저보다 연장자이시니 제가 사숙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매검하는 눈썹을 곱게 세우고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었다 너 정말 우리를 훈계하려는 거냐 우리들 화산파에 대대로 전해지는 12개가 있는데 제가가 지켜야 할 의무 말입니다 제 3조 5조 6조 11조는 무엇이죠 매검하는 얼른 대답하지를 못했다 그러자 손준군이 반토막 난 칼을 들고 원승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나 화산파의 법령을 외우려 무나 칼날은 푸른 빛을 띄며 번득였다 원승지는 당검을 피하고는 오른손으로 위로 왼손을 아래로 해서 당검을 양손에 잡으며 말했다 이것을 횡대관음이라고 하지 내검하와 유배생은 깜짝 놀랐다 이것은 확실히 화산파의 장법이다 게다가 적을 맞이할 때 쓰는 것이다 변 화무쌍하고 기묘하여 사부님은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유배생은 한 발 앞으로 나가며 말했다 방금 하신 것은 화산파의 장법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유대형 당신의 별명은 오정수로 오정계산이라고도 불리며 권력 장력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복고장법과 벽석 파옥 권법도 정말 배울만합니다 유배생은 원승지가 방금 한 무술을 보고 이미 탐복했다 스승께 배운 것은 결점투성이니 더 논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형 너무 겸손하십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속으로는 힘이 깊고 도노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너무 과 욕하시지 못한 탓으로 내실이 견실하지 못한 게 큰 흠이었어요 사부님의 별칭은 신권무적이신데 권법은 과연 오묘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유대형께서는 능히 독자적인 권법을 가지실만한데 오정수 세자로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사람 놀리지 마시오 나의 무술로는 어림없소 실로 부끄럽습니다 손중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 젊은이에게 갈수록 공경하는 마음이나 사숙으로 인정하는 것이 못마땅해 견딜 수가 없었다 유대형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우스권스러운 말을 빌어 당신을 놀리려 하는데 원승진은 그녀를 개의치 않고 유배생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사숙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당신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무예는 정년 저보다 뛰어나 시는데요 원승진은 내거마와 손중군의 무예를 본 적이 있는데 유배생도 그들과 비슷했다 당신의 스승은 내실이 견실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오 저의 무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의 이름을 사칭했을 뿐입니다 내거마는 사제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동문 중에서도 제일인자인 유배생 마저 압도당한다면 그의 허튼 소리는 믿을 만한 것이라 여겨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지켜보겠어요 유배생이 한번 절하더니 말했다 나의 무예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제일의 술법은 석파천경입니다 오세요 좋아 유배생은 잠깐 생각했다 나를 위쪽으로 오게 할 것이나 나는 아래쪽으로 공격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먹을 쥐고 호흡을 단전하면서 원승지가 아래로 공격해 올 것을 기다렸다 원승지는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돌진해왔다 과연 화산파의 절묘한 석파천경이었다 유배생이 오른손을 내뻗자 원승지는 그의 면 전으로 질주해 와서 갑자기 멈추었다 내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한 손을 막지 못하면 두 손이 동시에 나갑니다 유배생은 그의 기세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당장의 자신의 코를 뭉그러뜨릴 것만 같았다 다행히 그가 멈추었기에 피할 수가 있었다 원승지가 말했다 다음에 세가지는 역격상관 포박인옥 금강채미입니다 어떻게 막 안하시겠소 유배생은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나는 봉폐수 배군출수 방화분류로 하겠소 앞에 두가지는 맞는데 뒤에 것은 틀렸습니다 방화분류는 적의 기밀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좋은 것이지만 수비를 할 때는 힘이 반으로 줄어 적당치 않죠 그것으로는 나의 금강채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근타지를 쓰겠소 좋습니다 자 우애의 도에 구애받지 마세요 사부님은 내게 역기상관은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라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왼손도 무방합니다 말하면서 유배생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막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유배생은 배군출수로 막았지만 상대방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가슴에 급소를 맞았다 그는 반격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렸는데 두 다리는 땅에 못박힌 듯 꼼짝하지 못했다 천근타지는 과연 천근의 힘이 필요했다 유배생이 금강채미로 나오자 원승지는 왼손으로 그의 등을 잡았다 유배생은 아직도 그런대로 견뎌냈다 두 발로 달려들면서 여유있게 휘둘렀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가꾼 숨을 몰아쉬었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대형이 나를 막아낸 술법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스승님이 가르친 제자들은 정말 비범합니다 나의 다섯 번째는 기수식입니다 유배생은 좀 이상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원승지가 설명했다 대형이 기수식을 단지 손님에게 행하는 의례적 겸양으로만 여긴다면 적을 맞았을 때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부님께서 이 술법을 창시하신 것은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자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그는 몸을 살짝 움직여 오른손으로 왼쪽 주먹을 싸지고 몸을 윽한 자세로 앞으로 질주했다 그리고는 곧장 유배생의 왼쪽을 강타했다 상대방도 곧 몸을 날렸지만 그대로 넘어졌다 원승지는 다시 한번 뛰어올라 양손을 연결해서 땅에 내려놓았다 유배생은 그대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후배가 사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뭘 애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원승지도 급히 예를 갖추었다 유대형께서는 저보다 연장자이시니 저희 형제들에게는 형님이십니다 저 같은 후배가 어떻게 감히 사숙의 권법은 심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다섯 번째 술법은 우리의 권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부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원승지는 살짝 웃었다 유배생은 이 다섯 가지 술법의 요지를 익혀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의 권법은 놀랍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원승지를 존중하게 되었다 내거마와 손중부는 이때 다시 한번 그에 대해 회의가 이뤘다 내거마는 권법에 있어서만은 화산파에서는 정수라고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손과 발 올림은 날렵한지 몰라도 검술로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 손중근이 말했다 내 사형 어디 당신의 권법도 시험해보지요 좋아 저는 그대에게 권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말투는 비록 비교적 겸손했지만 얼굴 표정은 더없이 오만했다 원승지는 잠깐 생각했다 아마도 이 자는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모양이지 여태껏 강적을 만나보지 못했겠지 기세가 너무 등등하고 오만방자해 이 자를 한번 꺾어놓으면 다시는 화산파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겠지 그 칼은 좀 쓸만하군요 그러나 승패가 난 후에는 나의 말이 생각날 것이 오 내 검하가 오만하게 대답했다 아직 승부가 난 것은 아니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야 그는 장검을 왼손에 빼들었다 유배생이 소리쳤다 내 사형 머리를 더 숙으려 내 검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원래 동문길이 겨룰 때에는 규칙이 있었다 후배와 선배가 검법을 시도해 볼 때는 고개를 숙여서 적대감이 아님을 표시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후배가 선배한테 배우는 것이고 존경의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내 검하는 왼쪽으로 고개를 숙여 똑같은 서열로 대하여 끝내 그가 사숙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왼손에 칼을 굳세게 쥐며 말했다 칼을 쓰시지요 원승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초공예에게 말했다 초백분임 사람을 시켜 십병검을 가져다 주세요 초공예가 황급히 대답했다 원상공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만부당합니다 초원하는 일찍이 초공예의 제자 몇몇을 썼던 십병검을 꺼내왔다 그녀는 원승지가 그들의 사문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자 가장 좋은 무기를 꺼내왔다 초원하는 십병검을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십병검들은 불빛을 받아 몫이 번쩍거렸다 사람들은 십병검과 원승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가 과연 어떤 칼을 쓸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원승지는 그 중에서도 손준군의 반토막랑 칼을 집어들었다 나는 이 반토막랑 칼을 쓰겠소 이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술렁거렸다 그 칼은 칼자루도 없는데 어떻게 쓴단 말인가 원승지는 칼을 들어 오른손 엄지와 식지 사이에 끼웠다 자 덤벼봐 내검아는 드디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나를 이토록 멸시하니 내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진짜 사숙이건 가짜 사숙이건 이렇게 미친 짓을 짜 행하고서야 어찌 살아남겠느냐 그는 온몸에 힘을 모아 칼을 휘둘렀다 칼빛은 섬뜩하게 번쩍였다 칼소리가 바람을 갈랐다 칼끝이 원승지의 손목을 향했다 그는 이제 매거마의 칼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칼끝을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칼이 원승지의 손목을 살짝 스쳤다 그러자 그제야 반토막 칼을 뽑았다 두 칼이 서로 교차했다 다만 쨍그랑 탁탁 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다 순간 매거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은 칼자루가 토막나버리고 칼 날마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와 하고 소리쳤다 원승지가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를 위해 십병검을 준비했다 자 이제 칼을 바꾸지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가 십병검을 요구한 이유를 알았다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매거마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 화도 났다 그는 즉각 탁자에서 칼을 집어들고 원승지에게 달려들었다 원승지는 이미 그의 허점을 알고 있었기에 달려들었다 다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매거마가 들고 있던 장검이 이번에도 두 동강이 났다 그는 이어서 세 번째 칼을 집어들었으나 그 칼도 곧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보다 못한 손중군이 입을 열었다 저 괴상한 건법은 어떻게 된 거죠 원승지는 토막난 칼을 치우면서 슬며시 웃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있는 칼 두 자루를 집어서 한 자루는 매거마에게 한 자루는 손중군에게 주며 말했다 다행히 당신들은 우리 문중 사람들이어서 화를 면했다 이것은 혼원공인데 당신은 이것을 괴법이라고 매거마는 이 때를 틈타 갑자기 칼을 빼 들었다 그리고는 정광석화처럼 재빠르게 그에게 달려들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원승지가 재빨리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소리쳤다 덤벼라 매거마는 창흥박이를 썼다 원승지도 따라서 이 건법을 사용했다 매거마는 격식대로 몸을 피했다 그는 원승지의 칼이 자기 몸을 스쳐감을 알았다 매거마는 그의 칼끝을 느끼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는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했으나 결국 같은 문화의 사질 스승의 조카이 없기 때문에 큰 해는 가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그가 이미 떨고 있음을 알았다 결국 그는 사질이었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웃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문중의 건법이야 아직도 배우지 않았겠지 매거마는 정신을 차리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을 북을 찢어라고 부르지요 원승지가 이름은 듣기에 좋지 않아도 건법은 매우 유용한 것이야 그때 청청이 소리쳤다 당신을 무용자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배우에서 사람을 찌릅니까 무용자라는 별명을 검형자라고 고쳐야겠어요 매거마는 시무룩하니 고개를 떨고 왔다 자신이 20년 익혀온 검술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보니 더없이 마음이 우울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승지가 차분히 말했다 이것은 모두 본문의 정통 무공이오 그런데 어째서 잡학이란 말이오 좋소 그럼 또 칼을 잡으시오 매거마는 다시 칼을 들고 원승지를 공격하였다 원승지는 원을 그리며 비호같이 공격하였다 계속 옮기니 덧붙인 말도 안 맞는 구석이 너무도 많아서 옮기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봐도 안 맞는 구석이 많아요 가령 호칭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문단이라든가 그래서 말투는 가급적 손 떼지 않았고 호칭은 상황에 따라 마구 변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은 말이 되게 손을 대었습니다 금사검 제본을 읽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스럽게 이상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럼 계속 애독해주세요 원제 벽혈검 김용홍 김 김성구 sm1100구 제2권 4- 만난 목상도인 매거마가 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다시 공격할 자세를 취하자 원승지는 재빠르게 허공을 낳아 칼끝을 그의 목에 대고 물었다 항복하지 않겠소 매거마가 무림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치욕을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탄식하며 돌아서려다가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손준군이 그의 눈을 보고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떨며 외쳤다 나도 함께 죽여주시오 원승지는 매거마가 죽었다 해도 크게 놀라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실수로 그를 죽였다 하나 이제 사부와 둘째 사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는 그를 살피며 가슴을 어루만지는데 심장이 약하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겨우 안심을 하고 급히 그녀의 옆구리와 목의 혈맥을 몇 번 눌렀다 그때 손준군이 원승지의 등 뒤에서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승지는 그것도 모르고 숨을 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청청과 유배생이 함께 뛰어가 손준군을 밀었다 손준군은 땅에 쓰러진 뒤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거마가 천천히 깨어나자 청청이 손준군을 향해 말했다 그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우셨습니까 그에 대한 정이 대단히 깊었나 보죠 손준군은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청청을 향해 달려들었다 청청은 비록 상대가 화산파의 고수이며 권법이 빠르고 매서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청청은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청청이 방어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손준군은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를 움켜쥐었다 청청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사람을 때려놓고 자기가 도리어 아프다고 소리를 치다니 원승지가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눈짓을 하자 청청은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았다 손준군은 두 손이 붉게 부어 올라 있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손준군이 원승지의 등 뒤에서 공격을 할 때 원승지는 벌써 이상한 기운을 눈치채고 그녀가 내려치려고 손을 뻗칠 때 도리어 그녀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나 청청이 어깨를 내려칠 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야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청청이 금사랑군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무예가 원승지부 다 뛰어나다고 믿었다 그래서 손준군도 그녀에게 당했다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심력대사 정기훈 말리풍 등은 손준군을 안마해주고 혈도를 풀어주어 부기와 통증을 가라앉게 했다 맥어마는 어려서부터 귀신수 밑에 있었다 그래서 엄하고 강하면서도 쥐처럼 약삭바른 것만 보아왔다 그 후 그는 또 츠망의 휘하에 있었기에 더욱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맥어마는 자기를 살려주고 또 손준군이 아파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리고 원승지에게로 와서 세 번의 절을 하고 말했다 원형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탁하오니 손준군을 구해주십시오 원승지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가요? 맥어마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초두목에 편지를 찢어버렸고 또 둘째 민영이 나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원승지가 한마디 차분하게 충고를 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시오 맥어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원형의 교훈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화산파의 12교율 중에서 3호 611조는 무엇인가요? 맥어마가 대답했다 적당한 계율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3조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배반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손준군은 확실히 과우를 보냈습니다 나이비어 형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초공예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누가 너의 더러운 돈을 가진다더냐 팔을 잘라놓고도 돈으로 보상을 한다고 맥어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고 잊었으므로 묵묵히 말이 없었다 원승지가 고개를 돌려 말한 사람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사질은 분명히 소홀하고 거칠기는 했지만 그도 매우 후회하고 있어 미 나형의 상처가 회복된 후에 그가 다시 겨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검화가 계속했다 제6조는 선배를 존경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제10조 시비를 가리지 마라 이 죄도 압니다 제5조는 간사한 무리들과 결탁하지 마라 그러나 민영은 정직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산파의 시비계율을 모르고 있었다 내검화의 말을 듣고 민자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 말했다 뭐라고 내가 간사한 무리라니 원승지가 저지했다 민대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자화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원승지가 대답을 하려고 할 때였다 초공리의 제자 두 명이 나이벼를 데리고 들어와서 절을 했다 나이벼는 혈색이 안 좋아 보였으나 기분은 명랑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원사형님 저의 사부님을 구해주시고 또 나와 대련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승지가 겸손하게 말했다 친구간의 무예를 겨루는 일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나형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이벼가 가고 나서 손충근을 보니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원승지가 가까이 가서 혀를 짚어 구해주려고 하자 그녀가 화를 내며 말했다 건드리지 말아요 아파서 죽더라도 당신의 도움은 받지 않겠어요 그때 갑자기 와장창 소리를 내며 대문이 무너지고 대문 밖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50세가량 되어 보였는데 농구에 복장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40세가량 된 여자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손중근이 소리치면서 달려갔다 사부님 사모님 사람들은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신권무적 귀신수 부부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뒤부인은 어린아이를 남편에게 주고 무서운 얼굴로 손중근의 혀를 짚어 주었다 내 거마와 유배생도 황급히 앞으로 가서 절을 하고 이번 일의 내력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원승진은 귀신수의 행색은 초라하나 사람을 누르는 기운이 있음을 보고 내 거마와 유배생의 뒤로 가서 절을 하였다 귀신수는 손으로 그를 잡으며 당치도 않다고 사양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뒤부인은 손중근을 안마하면서 차가운 눈초리로 원승지를 뜯어보았다 손중근은 고통이 좀 덜해지자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저 사람이 나의 무술이 엉망이라고 했어요 대신 좀 혼내주세요 뒤부인이 말했다 흥 우리의 문파가 좋지 않다고 내가 직접 혼내줄 테니 말리지 마시오 원승지가 황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경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귀 부인은 여전히 노한 얼굴로 말했다 감히 우리의 문파를 우롱하다니 사부님은 안중에도 없군 그래 너를 가장 총애하더니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더욱 거칠어지는 것을 듣고 원승지가 맞서서 길을 꺾어 주기를 바랬으나 원승지는 오히려 목소리마저 낮추고 있었다 초공예와 민자와 만류풍 등은 옆에서 불만스럽게 서있었다 손중근이 말했다 사부님 사모님 그는 금사랑 군인가 뭔가가 그를 배후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서 내영과 유형을 때리고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났었습니다 원래 귀신소 부부는 아들 귀종신이 중병에 걸려 사방으로 명의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몇 명의 고명한 의사들이 와서 보았으나 모두 귀 부인이 아들을 잉태했을 때 잘못하여 태내에서부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다 단지 영약인 복룡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영약을 쓰지 않으면 1년 안에 바싹 말라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귀신소는 늦게 얻은 아들이라 꼭 목숨만은 살리려고 무림의 동지들에게도 약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천년된 복룡은 이미 얻기 어려운 물건이 되어 있었다 벌써 몇 년째 찾아다니고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하루하루 바싹바싹 말라 가고 귀 부부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금 릉이 강남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증비한 물건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이곳까지 약을 찾으러 왔던 것이다 무림의 수소문에서 매검아 등 세 사람을 남경에 보냈으나 손준군이 부상당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낙담해 있었던 것이다 디브이는 본래 성질이 급하여 아들의 병이 중해지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며 원승지에게 한바탕 퍼붓고는 그래도 분한지 남편에게 물었다 그 금사 괴물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귀신 수가 말했다 죽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게더 청청은 그녀가 무례하게 원승지에게 욕하는 것을 듣고 벌써부터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다 또 자기의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은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귀 부인이 물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그러자 손준군이 대신 대답했다 금사 괴물의 딸이랍니다 그러자 귀 부인은 부르르 떨며 청청의 어깨를 내리쳤다 청청은 통증을 느끼면서 화가 치밀어 주먹을 굳게 쥐고 달려들려고 하였다 원승지가 청청을 막아서며 낮게 말했다 청청 내 말을 들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청청이 놀라서 되물었다 왜요 원승지가 그를 달래었다 우리가 참아야지 청청도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승지는 그녀의 성격이 강하고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온순하게 자기의 말에 따라 주어서 속으로 매우 기뻤다 그래서 청청을 보고 환하게 웃어 주었다 귀 부인이 계속 비웃는 투로 비아냥거렸다 금사 은사가 다 뭐냐 세상을 속인 도적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 이 많은 데서는 우리 문화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내일 밤 삼경의 지금산 우화대에서 만나 분명히 밝히자 도대체 너는 우리 판이야 아니면 초공예가 곤란해하며 말했다 신권에 있어서 대가이신 장본인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귀 부인은 못들은 척하며 아들을 받았다 초공예가 계속했다 원상공께서는 어려운 일을 아주 공평하게 해결하십니다 내형과 유형 손낭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밤에 만나는 것은 귀 부인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승지를 쏘아붙였다 뭐라고 오지 않겠다고 원승지가 대답했다 사부님과 사모님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두 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든 밝게 받겠습니다 귀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누가 너를 믿겠느냐 내일 밤에 너의 무예를 시험해 보고 나서 말하자 자 그럼 갑시다 그녀는 손준군의 손을 잡고 휑하니 돌아섰다 원승지가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 막아섰다 살펴 가십시오 귀 부인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버릇 없는 것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는 장력으로 그의 머리를 쳤다 원승지도 몸을 구부리며 피하다가 어깨에 맞았다 얼마쯤 시크나였다 원승지는 두 발을 모아 비호처럼 나라 탁자를 뛰어넘었다 그러자 귀 부인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무섭게 노려보고는 귀신수 손준군 매검하 유배생을 데리고 문을 나섰다 원승지도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니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패거리 중 한 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아내려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 대청으로 돌아왔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야릇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친구 오래간만일세 원승지는 매우 친숙한 그 음성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대청 밖에서 두 사람 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반백의 머리인데 등에는 검푸른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그는 바로 경공 암기 비법을 전수해준 목상도인이었다 그는 한 손에는 사병운을 다른 한 손에는 사병광을 데리고 있었다 원승지가 기뻐하며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였다 도장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목상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좀 보시오 원승지가 몸을 일으키며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머리는 더부룩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어릴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최추산이 분명하였다 목상도인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으나 최추산은 치망에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로 너무 늙어버려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원승지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그를 덥석 끌어안으며 말했다 최숙부 당신이었군요 원승지가 눈물을 흘렀다 최추산도 옛날의 정이 되살아나서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민자화의 소리가 들렸다 당신들이 태백사명을 괴롭히 신다면서요 어째서 놔주지 않는 것입니까 목상도인이 호탕하게 한바탕 웃고 나서 말했다 붙잡고 노는 거죠 안됩니까 원승지가 목상도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목상도장이십니다 철건문의 대선배님이시죠 또 최추산을 가리키면서 소개했다 이분은 최추산이란 어른으로 복호장법의 대가십니다 저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천변만겁하다는 목상도인의 명성은 이미 익히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이 너무도 신출기모라여 10에 열덜 아홉은 그동안 그를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심력대사와 곤륨파의 장심일만이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까마득한 후배였기 때문에 황급히 달려가 절을 했다 사람들은 심력대사와 장심일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보고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목상도인이 입을 열었다 듣자하니 지난달에 어떤 사람이 외국과 내통하려고 남경에서 외국의 일을 꾀하고 있다기에 모르는 채 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왔소이다 민장화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설마 태백사명은 아니겠지요 목상도인이 한마디 했다 그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잘난채하는 영웅호걸들이죠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민장화가 끼어들었다 그 세 사람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는 마십시오 목상이 대답했다 나는 그 세 녀석들을 만나 본 적도 없고 원안도 없는데 어찌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겠소 그들이 만주 몽고인과 몰래 내통하여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이북 땅에서도 직접 들었는데 그래도 거짓이란 말이오 민장화가 물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목상이 화를 내며 말했다 증거 무슨 증거 말이오 설마 내 말에 계략이라도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체 그것을 누가 믿는단 말이오 목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는 대체 누구냐 원승지가 대신 대답했다 이분은 선도파의 민장화 대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사부 황옥 도인도 나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데 너는 무슨 배짱으로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냐 사람들은 비록 무림의 선배로서 즉시 혀를 눌러 그것을 빼앗으려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민장화는 큰 소리로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그 편지는 만주 예친왕 다미곤이 태백 사명에게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기회를 봐서 강남도방의 기반을 빼앗고 무림의 인사를 인질로 삼아 죽이고 동시에 세력을 넓히면서 청병이 들어가면 즉시 내란을 일으키라는 명령이었다 편지 끝에는 예친왕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민장화가 다 읽기도 전에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냈다 정기훈이 태백 사명을 붙잡아 혀를 누르며 물었다 또 어떤 계략이 있느냐 빨리 말해라 태백 사명은 눈을 부릅들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정기훈이 두어번 그의 뺨을 때리자 금세 얼굴이 부어올랐다 원승지가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태백 사명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말했다 청병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곧 천국의 천하가 될 것이오 당신들도 지금 투항하면 계국공신이 될 것입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기훈이 그의 가슴을 쳐서 실신시켰다 정기훈이 입을 열었다 도장님 이런 간사한 무리들을 그래 그냥 두시렵니까 당장에 죽여버립시다 초공예가 끼어들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무리가 있을 것이니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다음날 함께 모여 의논해 봅시다 민장화는 교활한 인간에게 이용당한 것을 알고는 매우 분해하며 초공예에게 사죄를 하였다 그리고 원승지에게도 한마디 했다 만약 원공께서 해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교활한 사람들의 음모를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심력대사 정기훈 장심일 등도 모두 원승지에게 감사했다 목상이 등에 메고 있던 바둑판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바둑알을 꺼내며 원승지에게 말했다 요 몇 년 동안 내가 승지에게 신세만 졌는데 다른 것으로는 도움을 줄 것이 없으니 바둑이나 한 수 가르쳐 주지 원승지는 그가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앉아서 바둑돌을 잡았다 목상이 눈가에 웃음을 가득 담은 채나 머지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다 당신들은 이제 가서 주무십시오 우리의 바둑기술이 하도 기묘하여 보아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초공예가 최초산을 이끌고 잠을 자러 갔다 그러나 청청은 옆에서 눌러 안아서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초원아가 잠시 후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다 청청은 보고 앉았다가 진력도 나고 팔에 입은 상처도 고통이 심해 탁자에 엎드렸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목상이 원하에게 말했다 초낭자 그녀를 좀 안고 들어가 재우시오 원하는 얼굴을 붉히며 못 들은 척했다 목상도인은 하하 웃으며 말했다 그는 여자입니다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시오 원하가 원승지에게 물었다 원상공님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원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남장을 한 여자입니다 밖에서 활동하기에는 아주 편하죠 원하는 청청보다 한 살 적었으나 그녀의 아버지에게 단련되어 매우 총명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생사와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청청이 남장한 여자라는 것도 알아차리질 못했었다 원하가 청청을 안아 일으키며 보니 가는 눈썹과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백옷 같은 살결이 과연 아름다운 여자였다 원하가 웃으며 말했다 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잡시다 청청이 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졸리지 않아요 바둑 두는 것을 봐야 하는데 도장님 앞으로 몇 곡이나 더 두실 계획이에요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잠시 쉬고 나서 다시 보지요 초원하는 그렇게 말하고는 청청을 안고 자 기방으로 들어갔다 원승진은 요 몇 년 동안 바둑을 두어 보지 않아 생소했고 또 내일 밤 귀씨 부부와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이 물었다 도장님 청청이 여자란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와 너의 최숙 보아는 5일 전에 만났지 내가 너의 무예와 인품이 크게 진보한 것 같더구나 아직 너의 사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적수가 못돼 원승지가 황급히 일어나서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전부 사부님과 도장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만약 도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서 바둑이나 배워두면 나중이라도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야 너의 무술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그는 더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예를 뛰어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인품을 바르고 곱게 가지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인 게야 너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 여자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절바른 것을 보고서 나와 너의 최숙부는 정말 감탄했느니라 원승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어째서 자기와 청청과의 친숙한 관계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걸까 하고 원승지는 생각했다 계속 바둑을 두는데 목상이 갑자기 원승지의 영역이던 서쪽 구석에 검은 돌 하나를 놓았다 그가 말했다 승지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명목이 있기 때문이야 며칠 후에 나는 서장으로 갈 것이네 이 흰 돌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듯 승패는 실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지 원승지가 놀라서 물었다 도장님 말리나 떨어진 서장에는 무슨 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목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물건을 하나 찾으러 가는데 그것은 선사의 유물이야 그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나 만약 그것 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이야 상대방은 이미 몇 년 전에 찾으러 갔으나 나는 이제 겨우 알게 되었어 그러니 지금 당장 뒤쫓아 간다 해도 만 이 늦은 것이야 원승지는 그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이 일이 매우 중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소인도 도장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언제 떠나실 겁니까 목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야 이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 이 아니야 그때 대청마께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지붕 위에서 세 사람이 뛰어내렸다 원승지는 목상과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계속 바둑을 두었다 목상이 입을 열었다 너의 사형수가 방금 한 행동을 모두 지켜보았다 걱정 마라 내일 내가 혼내줄 테니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소인은 사형과 사형수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장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시도록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소인의 죄를 인정합니다 목상이 차갑게 말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정신을 차리게 해 주지 그때 지붕 위에서 또 네 명이 뛰어내리며 네 개의 표창을 동시에 던졌다 목상 이 손으로 받아 탁자 위에 놓았다 대청 밖에 있던 일곱 명이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오는데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내가 한꺼번에 저 일곱 명을 해치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원승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명 중에서 두 명은 태백사명을 구하러 가고 나머지 다섯 명은 칼을 들고 공격해왔다 원승지가 바둑알을 한 움큼 집어 뿌리자 일곱 명의 적은 일제의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원승지가 그들의 급소에 명중 시킨 것이었다 목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단한 진보야 하하하 원하는 청청을 재우다가 이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나와 보니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서 바둑만 두고 있었다 그런데 땅 바닥에는 일곱 명의 남자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이유도 묻지 않고 하인을 불러다가 일곱 명을 모두 태백사명과 함께 묶어 두라고 일렀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쌍방이 서로 결말이 나지 않았다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너의 무예는 많이 훌륭해졌지만 바둑두는 솜씨는 조금도 늘지 않았구나 원승지가 찬사를 보냈다 그것은 도장님의 솜씨가 하도 신출 기모라셔서 제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상은 흥이 나는지 나직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손으로 박자를 맞추다가 원아에게 한마디 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좀 수색해보라고 해라 원아가 하인을 시켜 수색해보니 무기와 은화 이외에 몇 통의 편지가 나왔다 그 중에 하나는 예친왕 다미곤이 북경의 황관 조화순에게 보낸 것이었다 목상이 화를 내며 외쳤다 간사한 도적놈들이 더욱 대단해지는구나 흥 황관들까지도 한 통속이 되었군 그래 그러면서 한 명을 끌어내 발로 배를 차서 내장을 파열시켰다 그가 다시 한 번 차려고 하자 원승지가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참으세요 도장님 제가 자세하게 심문하겠습니다 목상은 화를 참지 못하고 편지를 구겨주려다가 원승지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말대로 할 테니 내일 다시 바둑이나 겨루자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도장님만 원하신다면 열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상은 깊은 얼굴로 하인을 따라 안으로 자러 갔다 원승지는 이것을 빌미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명의 혀를 풀어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30세쯤 되어보이는 얼굴이 흰 사람을 가리켰다 원승지는 그 사람의 혀를 풀며 신문에 쓰나 그는 결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서재로 데리고 들어 가서 말했다 너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흥 나의 이름은 홍승해다 죽이려면 지금 당장 죽여라 내가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면 당장 죽여버릴 것이다 홍승해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강교한 괴로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테니 원승지가 쏘아붙였다 흥 너는 스스로 무예가 강하다고 여기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면 어디 나와 한번 겨뤄보자 내가 만약 이긴다면 놓아줄 것이고 내가 진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홍승해는 원승지를 얕잡아 보고 쾌히 응락했다 좋다 내가 나를 이긴다면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겠다 원승지는 그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잡아당겨 순식간에 조각조각 끊어버렸다 홍승해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어떤 걸로 겨룰까 밖으로 나가자 무기로 하겠느냐 아니면 권법으로 하겠느냐 원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둑알로 너의 급소를 명중시켜 쓰러뜨렸는데 정말 가소롭구나 내가 대청 안으로 들어올 때 몸놀림을 보니 소 림파의 무예더구나 홍승해는 원승지가 바둑을 두면서도 자기의 일거수일 투족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또 한번 놀랐다 원승지가 한마디 덧붙였다 나갈 필요 없다 여기서 대결하자 홍승해가 갑자기 정준환 어투로 말했다 성함을 좀 알고 싶습니다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를 이기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원승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먹을 갈아 백지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에 쓰려는 글자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홍승해는 그가 무예를 겨루려고 하지 않고 글자를 쓰려고 하니 이상하게 여기며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원승지가 갑자기 외쳤다 움직이지 마시오 내가 여기에 어떤 글자를 쓸 때 나를 밀어 쓰러뜨린다면 당신이 이긴 것이니 즉시 도망가도 좋소 그러나 내가 다 쓸 동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요 홍승해가 하하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버티지 않겠소 그리고는 이 청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불공평하지 않겠소 원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상관없소 내가 여기서 쓸 테니 자 시작하시오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회복지게라고 썼다 홍승해는 내공에 힘을 모아 원승지의 어깨를 밀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어깨를 움츠려 마치 물고기가 해엄을 치듯 홍승해에 움켜 쥔 손을 슬쩍 빠져나갔다 홍승해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서 자기파의 묘수로 소용 돌이치는 파도처럼 공격해 들어갔다 원승지는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는 멈추지 않고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였다 원승지는 그가 볼 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공격해 오면 물러나고 그가 물러나면 도리어 공격하였다 드디어 홍승해가 참교원으로 맞섰다 그러자 원승지가 말했다 당신은 참교권을 쓰려고 하는군 나도 이제 다 썼으니 당신이 시작하면 나도 마지막 한자를 쓰겠소 홍승해는 놀라서 이 사람이 나의 권법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설마 우리 문파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홍승해는 갑자기 머리를 수그리고 두 팔을 고구려 맹렬히 그에게 덤벼들면서 내가 우리 무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쓰러뜨리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홍승해가 부딪히는 순간 몸이 공중에서 세 번이나 돌더니 땅바닥으로 나둥그러졌다 그때 초원화가 자스민 차를 가지고 서가로 들어서며 말했다 원상공님 사봉용정에서 새로 말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찻잔에 가득히 따라주었다 원승지는 빛의 색이 도는 차를 받아들고 향기를 맡으며 말했다 향기가 아주 좋군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서 그 종이를 집어들고 말했다 초낭자 이것을 보고 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오 초원화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다 이 글은 서법이 평범하고 결구의 문장은 좀 서툴렀으나 한 획 한 획을 정성 들여서 쓰며 틀린 곳이 없었다 원화는 감탄하는 눈빛을 띄며 말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입니까 원승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것은 원독서께서 요동을 지킬 때 황제에게 올렸던 상주문입니다 원화가 말했다 원상공께서는 문물을 겸비하신 분이라 이런 상주문까지도 자세하게 외우고 계시는군요 원승지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은 불과 몇 편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외워둔 것이죠 원승환이 요동 변방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숭정황제는 의심이 많고 소인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이를 염려하여 직접 상주문을 올렸다 후에 숭정황제는 간신의 말만 믿고 원승환을 죽여버렸다 원승지는 어렸을 때 응송에게 글자를 배우면서 원승환의 그 상주문을 외웠던 것이다 초원화가 입을 열었다 상공님 이 글을 제게 주실 수 없을까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의 글씨는 정말 졸필입니다 방금 저 친구와 도박을 하려고 쓴 것 뿐이죠 초낭자가 원한다면 가져가도 좋지만 정말 항문하는 사람이 보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도 초원화는 그것을 신중하게 품고 서 가를 나갔다 원승지는 홍승애에게 물었다 만주 구황이 주하순을 만나서 대체 무슨 일을 상의하라고 했느냐 홍승애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우리가 방금 대결에서 누가 이겼지 홍승애가 대답했다 상공의 무예는 정말 굉장하십니다 원승지가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당신 왼쪽 가슴 부근에 감각이 있어요 홍승애가 얼핏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했다 완전히 마비되었네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원승지는 또 물었다 오른쪽 허리는 어떻고 홍승애가 만지다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여기도 감각이 없어요 통증도 전혀 느낄 수 없고요 원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야 그리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책을 꺼내보며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홍승애는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 원승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왜 아직 안 가시오 홍승애가 기뻐하며 물었다 그러면 나를 놓아주는 겁니까 원승지는 덧붙였다 당신이 가겠다면 붙잡지는 않겠소 홍승애는 기뻐하며 밖을 쳐다보고 저를 하며 말했다 소인상공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읽는 데에만 몰두했다 홍승애는 서가 앞에서 주위를 살펴보고 거기에 아무도 없자 지붕 위로 뛰어올라 황급히 달아났다 초원하는 원승지가 자기 아버지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것에 감사하여 꼭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녀는 서가 앞을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다가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하인에게 간식을 준비하라고 시키고는 손수 서가로 들고 들어갔다 원승지는 충해 수호전을 보고 있었다 초원하가 말했다 원상공님 왜 아직 안 주무십니까? 간신을 좀 드시고 쉬시지요 원승지가 고개를 말했다 낭자도 빨리 주무십시오 공연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람을 기다리고 그때 창밖에서 그림자가 비치며 한 사람이 뛰어 들어왔다 초원하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그는 홍승애였다 그는 원승지 앞에 다소곳이 꿇어 앉으며 입을 열었다 원상공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원상공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해도 그는 그대로 꿇어 앉은 채 말했다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초원하는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원승지가 홍승애의 혀를 풀어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소 홍승애는 원승지의 본 뜻을 알고 정중하게 말했다 원상공이 묻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초원하는 그들이 중대한 기미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그만 밖으로 나와 주었다 원승지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당신의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라도 공을 세워 죄를 면하고 싶소 홍승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이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께도 누를 끼친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상공께서 제게 새로 운기를 열어주셨으니 실로 부모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설에 속아 이 일에 끼어들었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일어나시오 앉아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도대체 누가 당신이 가려는 길을 막았소 홍승애가 분해하며 말했다 화산파의 기부인과 손중근 무리들이오 이 말을 듣자 원승지는 의외라는 듯 황급히 대물었다 뭐요 그들이 홍승애도 벼랑간 얼굴 색이 변하며 물었다 상공께서도 그들을 압니까 원승지가 말했다 방금 그들과 한바탕 했습니다 홍승애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고 나서 말했다 그 두 여자의 재주가 비록 뛰어나다 해도 원상공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몫이 흉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했다니 대체 무슨 일 때문이오 홍승애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저는 본내 산동에서 본전에도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 중에 의형님이 계셨는데 손준군을 보고는 반해서 그녀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형님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분해서 그녀를 납치해서 형님과 맺어드리려고 다른 사람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인과 손준군이 그날 밤에 몰래 찾아와 갑자기 형님을 죽이고 다른 친구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빨리 도망쳐서 다행히 목숨만은 구했던 거죠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사람을 납치해다가 결혼을 시키다니 그것은 당신이 나쁜 것 아니오 홍승애가 대답했다 그런데 또 그들은 저의 고향을 어떻게 알아낸는지 찾아와서 70노모와 아내와 3명의 자녀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원승지도 여기까지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승지가 이어서 물었다 그들이 당신의 모친과 처자를 죽인 죄도 크다 하지만 당신도 나빴습니다 게다가 사사로운 원수 때문에 어째서 청에 투항하여 한족을 배반했죠 홍승애가 말했다 원상공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당신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기부인의 무술은 뛰어나고 그 남편의 신권은 상대할 사람이 없소 도대체 구황은 당신을 보내 조한관과 무슨 일을 하라고 했소 홍승애가 대답했다 구황이 저에게 분부하시길 조한관이 궁중에서 하는 말을 모두 들었다가 다시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조하수는 황관 중에서도 우두머리인데 그가 청에 투항하려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다미곤이 그에게 좋은 자리를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해도 설마 우리 명나라의 황제보다 더 좋은 자리를 줄 수야 있겠습니까 홍승애가 대답했다 청의 구황은 후에 북경을 공격하면 그를 죽이지 말고 그에게 가산을 보유하게 하고 그가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능지처참하라고 했습니다 원승진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조한관이 한족을 배반하고 죽기가 두려우니 살아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로군 홍승애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승진은 밤이 깊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겨우 잠을 자러 들어갔다 그는 홍승애와 같은 침실을 쓰자고 했다 홍승애는 원승지가 자리를 믿고 경계하는 빛이 없음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사실 원승진은 홍원공으로 그에게 상처를 준 후에 그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돌 아우리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계속 원제 벽혈건 김용홍김 김성국 sm1109 제2권 510개의 보석상자 원승진은 다음날 아침 한나절이 지나서 야 일어났다 초원화가 치니 세순물과 아침상을 들고 방에 들어오자 원승지가 황망히 일어나 감사해했다 홍승애가 따라와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가 막 얼굴을 씻고 나자 목상도인이 바둑판을 들고 바둑알을 든 청청과 함께 들어왔다 청청이 웃으며 농담을 걸었다 잠꾸러기가 이제야 비로소 조반을 드셨군 도장께서 조급해하시니 빨리 바둑을 두도록 해요 빨리 원승진은 그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말업이 쿡쿡 웃었다 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그리 우스워요 도장께서 청청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셨길래 이토록 애써 적수를 찾아주려 하지 청청이 웃으며 대답했다 도장께서 저에게 무공을 좀 가르쳐 주셔더요 이 수법은 참으로 오묘해요 다른 사람이 상공을 공격할 때 당신은 그와 술래잡기 하듯이 동으로 번쩍 서로 번쩍하여 그 사람이 때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원승진은 심기가 동하여 목상도인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두 개의 흰 바 두갈과 검은 알 두 개를 바둑판에 놓고 손에 검은 알을 하나 쥐었다 그리고 가 벽개 바둑판을 치며 시시 소리를 내면서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원승진은 생각했다 오늘 저녁 둘째 사형과 형수의 우하대에 서해 약속이 있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형수의 기분을 보니 싸울 수 없겠더군 내가 그들과 맞선다면 정말 맞지 않을 수가 없겠지 둘째 사형은 신권에 적수가 없다고 했으니 내가 전력을 다해도 반드시 이기진 못할 것이야 만약 서로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중상은 면치 못할 것이니 참으로 큰일이야 그러나 운명에 맡길 수밖에 그리고 도장이 그녀에게 무공을 전수해준 것은 어떤 뜻이 있는 듯한데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바둑을 둔다면 청청이 나에게 도 좀 가르쳐 줘야만 하오 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원영은 내가 국도의 규칙을 말해주세요 두 사람이 몇 마디 나누며 싱긋 웃었다 원승지는 목상도인을 상대로 바둑을 바꾸었다 점심이 끝난 후 원승지와 최추산은 그동안의 경의를 말했다 한 가지 소식은 츠망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 오래지 않아 대거 입경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어릴 적 친구가 이미 영웅같이 되어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자 희열과 위안을 느꼈다 한참의 얘기 뒤에는 또 최이민과 안소예가 금을 빼앗긴 이래까지 이야기가 미쳤다 청청이 쉬지 않고 원승지에게 손짓하며 나오라고 불렀다 최추산이 웃으며 말했다 내 친구가 널 나오라고 부르니 빨리 가보거라 원승지는 얼굴을 붉히더니 겸연쩍어하며 나가려 했다 최추산도 웃으며 몸을 일으켜 따라 나가려 했다 청청이 바삐 들어와 한마디 했다 빨리 와보세요 제가 도장께서 가르쳐 주신 무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장께서 가르쳐 주실 때 실증이 나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이 말씀하기 싫을 단단히 기억해 두어라 장차 천천히 이해하게 될 거다 하셨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릴까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려내듯이 목상도인이 전수한 절정의 경공 신행백변을 설명했다 목상도인의 경공과 암기능과 희천하의 독보적이었다 이 신행백변은 특히 정묘하고 오묘하여 화산에 있을 당시에는 원승지가 아직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전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청청의 무공은 그다지 정묘하지는 못했으나 기억력이 뛰어나고 영특하였다 목상도인이 그녀에게 전수하는 목적이 곧 원승지에게 전하려는 뜻임을 이내 알아차렸다 다만 왜 그렇게 전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는 목상도인이 전수해준 경공은 이미 오랫동 안 달려난 바 있다 이 신행백변은 변화가 특히 옹유했다 반드시 더욱 깊은 내공에 근거해야만 하고 기본적인 이치는 이전에 배운 경공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았다 그의 무예수련은 크게 진보하여 한번 들으면 즉시 깨달아 알고도 남는 바 있었다 청청이 몇 군데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 이더 원승지가 자세히 묻자 그녀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급기야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목상도인에게 물었다 두 번째의 가르침을 받고 원승지는 이미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여 즉석에서 시범을 보였다 이 경공법은 복잡하기가 마치 물고기가 논의는 모양과 같았다 상대와 대적할 때에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경우 적이 가지고 있는 경기가 몸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무예였다 그는 이제서야 목상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사형의 무공이 절묘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였다 당시에 사부는 일찍이 말했었다 너의 대사형은 위임됨이 우스권스럽고 침착성이 없어 그러나 둘째 사형은 무투투카나 침착하여 노력하는 사람인데 특히 결실이 있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둘째 사형의 경공은 아마 큰 사형 위에 있을 것이었다 방금 새로 훈련한 공격은 아직도 미숙하여 상대방이 피하면서 막을 것이 무로 반드시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웠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두려운 사부가 처음 무공을 가르쳐 주실 때 배웠던 십단금을 생각해냈다 당시에는 자신도 전력을 다했으나 사부의 옷자락에도 미치지 못했으니 확실히 오묘함이 무공한 무예였다 목상도인 이 신행 백변 공법은 비록 영득함이 극에 이른다 하나 깊고 두텁지는 못했다 시종 피하기만 하면서 박격하지 않는 무예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면할 수가 없다 만일 본무의 경공과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좋을 듯 싶었다 그는 홀로 서재에 들어 앉아 생각에 골몰하며 1초 1시를 열심히 깨우쳤다 옆사람들도 그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시 13에서 15시 경중되자 원승진은 이미 전부를 터득하고 일어섰다 다만 실제적으로 모두를 파악하지를 못했기에 한 번의 연습이 필요했다 그래서 초원하에게 부탁하여 십여명의 사형제들로 하여금 한 자루에 물통을 들고 연무장 사각 모서리에 서게 하고 자기는 그 가운데에 서서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섰다 각사람들이 그를 향해 물이 어지러이 퍼붓자 그는 이리저리 피하며 열통의 물이 다 없어지도록 움직였다 단지 소매와 왼쪽 다 위 끝부분만 젖었을 뿐 멀쩡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나가 기뻐하며 그 외의 절기를 축하했다 목상도인은 줄곧 방에만 잠만 잤으므로 이것을 봤을 리가 없었다 저녁 식사 후에 원승진은 우하대의 약속 때문에 일어서야만 했다 초공예 초원하 부녀는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해결하고자 했다 청청도 따라오려고 했다 그러나 원승진은 왕국히 거절했다 청청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싫어했다 원승지가 달래였다 그분들은 나의 사형과 형수님이요 오늘 밤 나는 막기만 할 뿐 손을 쓸 수는 없어요 청청이 보면 화만 날 테니 그렇게 되면 내 일을 망치지 않겠소 청청이 대답했다 단지 3초씩만 그들에게 양보하면 될 뿐인데 손을 쓰지 않을 이유가 어디로요 원승지가 말했다 난 청청이 가르쳐준 대로 할 테니 그들이 날 때리든 안 때리든 나에게 달린 일이요 청청이 갑자기 손바닥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욱 가봐야겠네요 원형은 나로 인하여 사형이나 형수에게 죄를 지을가 두려운가 본데 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벙어리 흉내를 좀 내겠소 청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벙어리 흉내를 내겠어요 원승지는 끝내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목상도인에게로 가서 인사하려 했으나 그는 계속 침상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 몇 번인가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끝내 깨지를 않았다 최추산은 이미여 딩가로 가서 보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초시의 집에 건장한 말 두 마리를 빌려 타고서 떠났다 이 경이 되어들 때는 이미 우하대 부근에 도착했다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말을 내려서 기다리자 동쪽편에서 바삐 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들은 오면서 가볍게 두 번 손바닥을 쳐 소리를 냈다 원승지 역시 손바닥을 쳤다 한 사람이 물었다 원사숙이 도착했습니까 목소리를 들으니 유배생이었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난 여기서 사형과 형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오 그가 유배생과 매검하를 보고 다가가려는 대먼 곳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과연 왔구나 말소리가 막 끝나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청청은 두 사람이 어떻게 이리 빠를까 하고 속으로 놀랐다 매검하와 유배생 두 사람은 피하듯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들이 귀신수와 귀이랑 부부였다 먼 곳에서 또 한 사람이 달려왔다 원승지가 보니 그는 바로 비천마녀 손중군이었다 그녀는 사형이나 형수보다 훨씬 떨어져 한참 후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잊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시부부의 아이였다 귀이랑이 냉랭하게 말했다 원야의 실력을 믿으나 우리 부부는 아직 중요한 볼일이 있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원승지는 예를 행하여 공손하게 대답했다 소재 오늘 사형과 형수님께 사죄하러 왔습니다 소재가 형수님의 보검을 절단했음을 실로 몰랐었습니다 죄를 범한 전 부디 사부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사형과 형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귀이랑이 냉소했다 내가 우리의 사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선 초식을 받고 다시 말해라 원승지는 다만 물러날 뿐 손을 쓰려 하지 않았다 귀이랑은 그가 물러남을 보고 마음속으로 가짜가 아닌가 하였다 이같이 겁을 먹을 수 있을까 그는 돌연 왼손을 들어 칼을 그어 내렸다 원승지는 빨리 뒤로 물러나면서도 심적으로 몹시 놀랐다 여자들 중에 장법이 이만큼 지독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귀이랑은 일격이 적중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화산파의 파워권을 펼쳤다 원승지는 이 권법을 연습한 바 있어 이미 가슴에 새겨둔 것 그래서 두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결코 손을 쓰지 않을 것을 보이며 몸을 번쩍 움직였다 신행 백병과 십단금의 경공을 섞어서 귀이랑의 손과 발의 공격을 피해 나갔다 귀이랑이 연달아 십여 초식을 공격했다 모두 그의 몸 비스듬히 스쳐갔을 뿐이었다 귀신수는 옆에서 의연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놀라 혼자서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어떻게 무공을 익혔을까 하였다 그의 경공은 확실히 본문의 신법이었다 그런데 도 대부분이 똑같이 똑같지 않으니 이 청년이 다른 파의 잡자가 아닐까 추측돼 기도했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주시했으나 아내가 고생할 것이 두려웠다 귀이랑은 원승지가 결코 손을 쓰지 않는 것을 보자 내가 이같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귀이랑의 지독함을 알려주겠다 하는 생각했다 그의 양손이 마치 바람과 같이 점점 빨라졌다 그녀는 상대방이 결코 반격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맹렬히 공격했다 원승지는 설마 둘째 형수가 이 파옥 본법을 이같이 지독하게 쓸 줄은 미처 예측치 못했었다 단지 수비만 강화할 뿐이었으 나 위력이 더욱 가중돼 왔다 손중구는 원승지가 반격하지 않고 있었으 나 공격의 1초도 적중되지 않는 데에 화가 치밀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청청이 한편에 서 있는 것을 흘겨보았다 그녀는 신이 나서 만면에 웃음을 띄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를 매거마에게 넘겨주고는 장검을 뽑아 청청의 가슴을 향해 찔러나갔다 청청이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피했다 그녀는 원승지를 따라오느라 몸에 무기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손중군의 공격에 쫓겨 이리저리 피해야만 했다 그녀의 무공이 특춘하게 높은 편은 아닌데다 더욱 맨손인이 결국 수초 후엔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원승지는 그녀의 놀란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구원하려 했으나 귀랑이 거세게 공격하므로 몸을 뺄 방법이 없었다 귀신수가 손중군을 향해 외쳤다 살상해선 안된다 손중군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금사랑군의 자식이에요 이 자는 바로 재앙의 불씨라구요 귀신수는 일찍이 강남 무림 중에 금사랑군이 있었다는 것과 마음이 간악하고 수법의 매서움을 들었으므로 아무 말도 못했다 손중군은 사부가 묵묵히 허락함을 보고 검초를 재빨리 하니 청청의 목숨이 위태로 왔다 원승지는 긴박함을 보고 돌연 뛰어올라 둘째 형수를 여섯걸음 물러서게 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왼손으로 손중군의 뒤를 공격하고는 그녀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았다 그러나 돌연 묘 옆에서 소리를 내며 허리를 공격해왔다 그는 쉴 틈 없이 공격해오는 초를 끊었으나 오른손이 여전히 들어왔다 손목을 낙아챘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그녀의 힘에 밀려났다 원승지가 하산한 일에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은 아직 보지를 못했었다 그때 둘째 사형이 출소했음을 알고 그는 부지중에 놀랐다 일찍이 둘째 사형의 무공이 비범함을 알았으나 그의 몸이 이렇게 빼빼하고 작은데도 이처럼 신력이 갖추어진 줄은 몰랐구나 원승지는 둘째 사형의 명성이 높은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도 사문의 비법인 파옥 권법으로 대항했다 두 사람의 권법이 서로 같아 점점 쾌속해졌다 청청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나 그녀를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등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젖었다 그가 급히 청청을 구하고 저 전력을 다했으나 아직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청청이 만약 목숨을 잃는다면 사형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또한 당신을 죽이고 말겠소 손중군은 원승지가 사부에게 묶여 있음을 보고 심중으로 크게 기뻐하며 권법을 더욱 세차게 펼쳤다 유배생과 매고마는 동시에 소리쳤다 3에 다치게 해서는 안 돼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손중군의 검이 명렬히 청청의 가슴을 향해 찔러 나갔다 청청은 어렵게 피하여 급히 뒤로 물러섰다 청청이 손중군의 내리긋는 칼을 피해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 바람에 청청의 두건이 떨어져 나가고 긴 머리가 흩어졌다 손중군은 그녀가 본래 여자란 걸 알고 있었으므로 게이치 않고 단번에 검을 내리쳐 찔러 나갔다 그때 돌연 뒤쪽에서 매서운 음성이 들려왔다 아주 흉악한 여자로군 나무 꼭대기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 내려와 그녀의 장검을 걷어차버렸다 손중군은 크게 놀라 두 걸음이나 뒤로 물러섰다 달빛 아래 나타난 그 도인은 수염과 눈썹이 눈같이 휘었다 그는 청청의 앞을 가로 막아섰다 손중군과 매 거마 유배생은 이 도인이 누구인지 몰랐어 나 귀일왕은 그가 사부의 오랜 친구인 목상도인임을 알았으므로 즉시 예를 갖추었다 목상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예를 갖추느라 애쓸 것 없다 저 두 사람이 연습하는 걸 좀 보도록 하자 귀일왕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니 두 개의 그림자만이 보이나 소리는 매우 격렬했다 귀신수는 힘이 세나 조식은 신중했고 원승진은 몸과 손이 쾌속했다 한 사람은 본문의 무공에 완숙했고 한 사람은 산파의 무공 중 장점을 겸비하였으므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원승진은 처음에 청청의 안위를 염려하느라고 매우 초조했으나 누군가나 타나 그를 구해주게 되자 이제야 비로소 안심하고 전신을 집중하여 사형과 대적에 몰두할 수 있었다 초식 중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매서운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다 본문의 복구장법 벽서권법 파옥권법 혼원장법 등등 비장의 무공이 전부 펼쳐졌다 원승진의 공격은 가볍고 수령기간이 아직 귀신수에 미치지 못함으로 천초를 교환하고 나자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귀일왕은 남편의 공격이 늘어가 고 수비가 적어지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원승진의 본문 공격 또한 이처럼 뛰어나고 보니 사제임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는 속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 수십 초를 교환하고 나자 돌연 원승진과 권법을 바꾸었다 그의 몸은 마치 물뱀과도 같이 유연하여 잡을 수가 없었다 이는 금사랑군이 손수 창안해낸 금사유신장법인데 수중의 논의는 물뱀의 움직임을 보고 깨달아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초식은 운동으로 적을 공격하는 권법이며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원승진은 그 초식을 계속 쓰지 않고 신행백변의 경고만을 더했을 뿐이었다 그의 신수의 권법이 비록 높으나 그의 신법을 분명히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초조해져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 신권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 사제와 이미 1천초 이상을 나누었지만 어찌할 수 없다니 이 제 이름의 신리가 따르지 않는구나 원승지가 비스듬히 원을 그리듯이 하자 귀신수가 갑자기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멈춰 원승지가 급히 멈춰서며 대답했다 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날 잡을 수 없으니 쌍방이 평등하게 된 것이다 모두가 보고 있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귀신수는 공중을 향해 읍을 하며 말했다 사부님과 어른들께서 오셨습니까 원승진은 크게 놀라 돌아보았다 커다란 나무에서 네 사람이 일시에 뛰어내렸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사부 목인청이었다 원승지가 크게 기뻐하며 뛰어가 절을 하고 몸을 일으키니 사부 뒤에는 최추상과 대사형 황진이가 보였고 제일 뒤에는 벙어리가 있었다 원승지는 갑자기 사부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매우 기었다 벙어리와는 몇 번 손짓을 주고받았다 자기는 역시 경험이 부족해서 오로지 둘째 사형과 대적하느라 주변 정세에 주의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만약 나무위에 숨어서 훔쳐보던 사람들이 사부와 친구들이 아니고 적이었다면 어찌 암기에 맞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사형은 사방을 두루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호의 대가는 역시 다르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경탄 을 금치 못했다 목인청 이 원승지의 머리를 쓰다드 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의 대사형이 절강구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더군 아주 잘했더구나 그러면서 즉시 안색이 침중해지며 말했다 하지만 한가지 내 나이 어리다고 어찌 우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느냐 형수에게 손을 쓰다니 원승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소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귀신소 부부가 서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연달아 두 번이나 읍을 하며 말했다 소재가 사형과 형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귀이랑은 솔직하고 시원스런 성격이다 목인청에게 한마디 했다 사부님 사재가 손을 쓴 것에 조금도 개념치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가 다른 파에 무공을 쓰길래야 집 그릇이 되지 않은 사재를 다만 혼내주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거마 등 세 사람을 가리켰다 목인청이 말했다 문중에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는 오히려 냉엄하다 거마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사형과 원사숙이 싸우는 것은 나쁜 줄 알면서도 너희 세 사람은 왜 사숙에게 공격을 했느냐 우리 문중에는 반드시 상하의 구별이 있는데 모두가 상관없다는 말이냐 내거마는 스승 앞에서 속일 수가 없었으므로 민자화가 원수를 찾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고했다 그러나 손준군이 다른 사라의 어깨를 절단한 이래 이를 어서는 초공예편의 한 명의 제자에게 손을 썼다고 말했다 그의 말 중에는 귀랑이 손준군에게 준 장검을 원승지가 짓밟아 부러뜨렸다는 것도 들어 알고 있었다 청청이 있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이 비천마녀 손준군의 말은 사실대로가 아닙니다 일검으로 사람의 한쪽 어깨를 베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단지 사부님의 명을 받아 편지를 전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형이 말하기를 화산파의 사람들은 무제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고도 상관치 않는다면 사부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에 끼어들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중 사형과 형수님에게는 죄스런 일이라서 마음속으로는 슬퍼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원승지가 말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모두 그를 대신해서 말해 주었다 목인청의 얼굴이 서리빨같이 변하며 돼 물었다 정말이냐 그 씨 부부는 이 일을 몰랐으므로 손숭근만 쳐다보았다 내가 많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사매는 그가 나쁜 사람인 줄만 알고 무조건 손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도 크게 후회하고 있으니 사줘 스승의 사부께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목인청이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다 우리 화산파의 가장 큰 계율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신수야 내가 제자를 거두어 들릴 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냐 귀신수는 자기 스승이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급히 그자 위에 꿇어 앉았다 제자가 가르침을 잠시 잊었으니 사부님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사제가 마땅히 혼을 내겠습니다 그이랑 매거마 유배생 손준군 등 네 사람도 황급히 귀신수의 뒤쪽에 꿇어 앉았다 목인청의 노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이번에는 원승지를 혼냈다 너는 그런 일을 보고도 그녀의 검을 부러뜨린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여겼느냐 그렇다면 왜 그녀의 어깨도 부러뜨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우리파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호해서 웃음거리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원승지 역시 꿇어 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재의 일처리가 옳지 못했습니다 목인청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낭자 말하면서 청청을 한번 가리키더니 손준군에게 외쳤다 또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 럭기에 간악하게 죽이려 했느냐 그녀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는 안 들 무슨 죄가 있었단 말이냐 너 이리 좀 오너라 손준군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감히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연심 머리를 조아렸다 그가 남자인 줄 알고 그만 경박한 행동을 목인청이 말을 끊으며 외쳤다 너는 이미 그의 두 번을 베어버려 그가 여자인 줄 알고도 여전히 독수를 펼쳤다 또 남자라고 모두 무고하게 죽여야 하느냐 너의 비천마녀란 내 글자가 너의 평소 위인됨을 말해주는구나 이 일이 못 오겠느냐 그의 랑은 사부가 그녀를 패인이 되게 할 것임을 알고는 고개를 조아려 빌 수밖에 없었다 사부님 제발 노여움을 푸시면 제자가 돌아가서 호되게 그녀를 다스리겠습니다 목인청이 숙연하게 말했다 너는 그녀의 어깨를 베고 내일 초시네를 찾아가 용서를 빌도록 하여라 그의 랑은 감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원승지가 한마디 했다 소재가 이미 초시댁을 찾아가 죄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으로 일문의 무공을 사람에게 전수하였으니 초시댁에 선 별일 없을 것입니다 목인청이 음 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들었다 목상도 형이 다행히도 외인 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이 참으로 웃을 뻔했구나 결국 그녀는 영리하여 복문의 욕을 먹였으니 일생동안 제자를 거두지 말고 앞으로는 체면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라 자 그럼 모두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인청 이 손중근을 돌아보니 그녀는 놀라서 또 꿇어 앉았다 목인청이 말했다 검을 갖고 오너라 손중근은 가슴이 불안하게 뛰는 가운데 두 손으로 검을 받쳐 들고 그에게로 나갔다 목인청이 칼자루를 잡고 희미하게 한번 떨자 손중근은 왼손에 통증을 느꼈다 선혈이 흘러서 내려다보니 금방 새끼손가락이 베어져 나갔다 목인청이 다시 검을 흔드니 장검이 두 동강이 나버렸다 앞으로 너에게는 검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손중근이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피가 계속 흘러내리자 겁을 먹고 있었다 귀에 이랑이 옷을 찢어서 그녀의 상처를 싸매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됐어 사조님께서 다신 죄를 묻지 않을게다 내가 많은 사조의 손이 한 번 떤 것으로 장검이 절단 나는 걸 보고는 비로소 원승지의 무공도 확실히 본문의 무공임을 깨달았다 마흐 속으로는 본래 본문의 무공이 이처럼 정교하고 놀라운데 자신은 그저 겉껍질 정도밖에 몰랐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자신이 미친 듯 오만했던 것이 몹시 부끄러웠고 또 사조께서 더 견책할까 식은 탐이 흘렀다 목인청이 그를 한 번 노려보더니 아 무말 없이 고개를 돌려 원승지에게 물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공을 전수해줬다니 참으로 잘했다 그래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원승지가 얼굴을 짐짓 불켰다 소재 앞으로는 스승의 허락 없이는 망령되어 전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한쪽 어깨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스스로 만들 언엔 무학을 가르쳤습니다 목인청이 말했다 내겐 자팍이 너무 많구나 방금 보아하니 너와 둘째 사형이 초식을 바꿀 때 목상도인의 신행백변을 쓰는 것 같더구나 이 바둑 친구가 너를 1심으로 돕고 있으니 둘째 사형이 자연 너를 어쩌지 못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는 말을 마치자 하하하 크게 웃었다 승지야 내가 감히 스승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원승지가 대답했다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목상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가지 묻겠다 화산을 떠난 후 내가 친히 너에게 무공을 전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듣자하니 내가 친히 가르친 적이 없는데 배웠다는구나 원승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목상도인이 청청으로 하여금 전수해 주도록 손을 쓴 것은 사부와 둘째 사형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 도장은 참으로 영리하고치 이야기 많은 분이다 화산을 내려온 후로 도장께서 친히 무공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나 두 번 바둑을 둔 것밖에 는요 그리고 또 생각했다 이 말이 비록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결국 n 사부님을 속이는 뜻이 들어있드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자 둘째 사형 이 도장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니 다음번에는 사부님께 실상을 구하도록 하자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래 그러니 너는 다시 사형과 연습해 보아라 너에게 가르쳐준 무공은 1초도 사용하지 말고 둘째 사형은 무적신권이신데 과연 틀림이 없습니다 소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피하기만 하며 패배를 인정하려 했을 때 둘째 사형이 멈추게 했습니다 사형이 이미 사부님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줄곧 저는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인청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좋아 도장이 이왕 내가 연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니 한번 보여 드려라 원승진은 어쩔 수 없이 옷깃을 가다듬고 귀신수에게 다가가 한번 읍을 하고는 말했다 둘째 사형의 지도를 청합니다 귀신수도 손을 맞잡고 말했다 좋은 말이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목인청에게 말했다 저희가 틀린 것이 있으면 사부님의 지도를 부탁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또 달랐다 귀신수가 목상도인과 사부 대사형 및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찌 채 면을 깎일 수 있겠는가 신속하고 쾌속한 공격과 상 같은 수비가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 원승지도 공격과 수비를 하며 사용한 것이 전부 사문의 절기였다 일백여초를 교환하는데 두 사람 모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목인청이 목상과 함께 옆에서 수염을 날리며 웃고 있었다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명사문 중에 훌륭한 제자로 소이다 강한 장수 밑에 약한 병사가 없다 하더니 과연 이 두 사람의 훌륭한 제자를 보이나 노도인조차 눈시울이 뜨거워지요 제자 가르치기를 싫어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구리요 말하는 사이 두 사람은 또 수십 초를 교환했다 귀신수는 계속 싸웠으나 결판이 나지 않자 점점 힘을 가중하여 공세를 취했다 원승지는 마땅히 한 초를 양보하리라 마흐먹었다 그러나 귀신수는 매초마다 매우 맹렬하였다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그에게 한 초를 양보하는 것이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아까는 본문의 권법만을 쓰다가 수 백초 후 열쇠에 몰렸고 그때 곧 목상도인과 금사랑군의 공격을 써서 조금 우위를 차지했었는 대현재 또 본문의 무공만을 쓰니 여전히 수세에 몰린 것은 뻔한 일 이것이 다른 파의 무공이 본파의 무공을 이기는 것 이 아니겠는가 도장이 그가 전수해준 무공을 쓰도록 허락치 않으니 이번에는 금사랑군의 무공을 쓰고자 하였다 그는 곧 권법을 변화시켜 금사금화권 1초를 썼다 귀신수는 그것을 받아 넘기면서 조금 더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원승지가 돌연 연속적으로 기괴한 초식을 펼치니 귀신수는 깜짝 놀라 그것을 거두고 보호하기에 바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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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